고아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도 안계실 때 아 자연재해 서바이벌을 잠깐 하도록 할게요 아직 아무도 안계시니까 어 뭐하냐 벌써 들어왔어? 금강림판대우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런 이런 일찍 왔다 잘 오셨어요 자 아무나 들어와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도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나가던 일 너무 커요 더 줄일까요? 더 줄이죠 뭐 목소리는 안줄.. 안줄이죠? 네 네 목소리 괜찮죠 지금은 목소리까지 목소리까지 어? 핵심맨입니다 이렇게 밟아주는 센스 이렇게 밟아주는 센스 밟아주는 센스 밟아주는 센스 밟아주는 센스 밟아주는 센스 아니 스타일의 고스넬을 따라하다니 한 20년 20년을 멀.. 20년을 멀리하셨구만 스타일을 웰링크님 출체 어제는 잔을 주무셨습니까? 이건 뭐야 다이빙 무너져 잘가요 어 뭐야 안갔네 친환이 구하냐 디스코드는 안하나요 좀 인원 대면할거에요 그거 자연재 1개도 추가하는거 뭐여? 아 자연재 1개도 추가하는거? 파워 업! 아 돈.. 돈 내야되는구나 젠장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긴 고스나리가 없는데 샤크바이트는 또 뭐에요? 안녕하세요 판다님 나의 수호자 판다님 잠깐 멀리서 좀 보고 나의 수호자 판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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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는거 봐라 아주 좋아요 일단 스타일이 너무 이뻐 채팅창 감사합니다 채팅창 안뛰었네 됐어요 좋아요 이제 자연재 어떤 자연재가 뻗쳐질까 제 예상으로 따지면은 홍수가 아닐까 그러면은 높은곳으로 올라가야겠죠 네 홍수일거 같으니까 전 높은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홍수 홍수일겁니다 어 뭐야 잠깐만 홍수일겁니다 아마 홍수이지 않을까? 잠깐만 이게 산선비일거 같은데 아닌가? 홍수인가? 아 잠깐 잠깐 밀지마 안돼 아 나오기전에 죽었잖아 밀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자연재가 오기전에 죽었어 아 구아구아구 안녕하세요 토네이도네 아 자연재가 이전에 죽었어 네 저희 겐톡으로 남겨주세요 포인트 신고하고 네 저희 겐톡으로 남겨주세요 겐톡 지금 남기시면 안돼요 이따가 이따가 자 이 겐톡을 꺼야겠다 잠깐만요 짠 됐어요 남기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나는 제연제 어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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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님 안녕하세요 아니 고인님이라뇨 진짜 벌써 죽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지 고시나리라고 불러줘요 왜 고인나리야 나를 계좌를 받... 왜 계좌를 받아요? 카톡 갠통만 있으면 되는데 금관님 갠통만... 저한테 갠통 등록만 있으면 돼요 죽어서요 그렇다고 고시나리를 고인나리로 만드시면 고시나리가 많이 슬퍼해요 벌써 피자 한 번 받아가셨어요 치킨 두 마디 남았고요 피자는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베라는 두 개 남았어요 아 그냥 개인톡 있어요 보면은 개인 카톡 아 카톡을 안 하셨구나 금관님 지금까지 카톡이 있어요 네 저 그 느낌표 뭐냐 개인 카톡 치시면은 카톡 그... 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개인톡 주시면 돼요 개인 카톡이면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개인 카톡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샤크바이트가 샹어 피하면서 샤라나... 이거 몇 판 좀 더 해보고 나 이거 판다님 살아남아서 축하드립니다 젠장 오 그 이쁜 빡빡빡이래 그 이쁜 그게 어디갔어요 다 아 그렇구나 선물 저도 잘 안 보겠구나 자 카톡으로 선물을 이렇게 소령하게 드리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받기도 합니다 골씨나리 주기만 하지 않아요 저도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확실한 스키머 디코 디코 악인 좀비님 어서와요 자... 오늘은 재밌는 이따가 샤... 샤키 hora? 샤키? 상어? 예 샤키 상어? 핫! 아! 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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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봤죠? 이거야! 아 옆으로 가지지 않아가지고 스킬로 갔네 젠가드 해주세요 형 당연하죠 뭐야 근데 왜이렇게 스타일이 이상해졌어요 이러고 상선빈 아니겠지 설마? 이거 화산 폭발일 수도 있겠다 화산이 지금 눈에 띄는데? 맞다 화살, 화살이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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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어디갔어? 잠깐만 잠깐만 화살이 맞게 죽겠다 맞아 죽겠다 맞아 죽겠다 맞아 죽겠다 지붕 아래로! 지붕 아래로! 지붕 아래로! 지붕 아래로! 지붕이 아니잖아! 들어가! 들어가! 야 죽은 줄 아네 시참하려고 했는데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럭클린니 안녕하세요 고스넬이에요 고스넬이에요 팔로워! 샤 overly로 스내의 크림이덱니다 유튜브 나오고있을게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진 안못이겠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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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dew까지는 안오겠지?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아 진짜 아흫 한판 더해요 안되겠다 나 열받았어 아니 왜 직통으로 맞는데 흐흐흐 아니 흐흐흐 아아 아니 너무 직통을 받았잖아 엘링크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바로 현재라이콘인가 멀리서 보자 멀리서 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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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오케이 다시 살아났어 괜찮아 아니 좀 멀리서 보려고 했다가 떨어졌어요 엘링크님 뭐야 점프를 왜이렇게 되게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요 CU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예 저 자주 가요 자 몇 판만 더 하겠습니다 그 조시도 해야되고 젠가도 해야되고 오늘 할게 많습니다 이번엔 살아남겠습니다 고스날이 최후의 신존자로 남아드릴게요 걱정마세요 이제 이제 걱정마세요 지금까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남습니다 제가 살아남습니다 왠지 이번거 봤을때 홍수같애 올라가야되겠어 올라가야겠어 잠깐 왜 어디로 가죠 근데 올라갈때가 안보이네 근데 올라갈때가 안보이네 최후의 누구에요 저 오오 오 금강림 금강림이셨구만 최후의 유언이라니 제발 자 이제 홍수가 나옵니다 홍수야 홍수야 이거는 홍수다 백프로 홍수다 홍수다 불이야 왜 불이야 어디 불 어디에 나는거야 불이 어디에 났어요 불이 어디에 났어 잠깐 건물 안에 난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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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아니야 어디야 불이 어디에 나는데 원래 불구경이 제일 재밌지않아요 그래서 불구경좀 보겠습니다 어디서 불이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허님 구호 안녕하세요 불이 어디에 나는데 아 저기서 나는구나 불구경이다 와아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 누구야 나구나 아니 안에 사람이 있어 난 도와줘야겠어 나 들어갈래 안되겠어 사람이 있어 도와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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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길이 넘으셔서 못 도와주겠어 사요나라 아 흐흐흐흐 안되겠다 하늘에 별이 된거죠 고시나리한테 최후의 유연이라고 해서 그런거잖아요 뭐지 왜 무너지는거 같지 잠깐 피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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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피하세요 거기 위험해요 엘링크님 위험하다고요 엘링크님 아 엘링크님 아니구나 저 햄피치님 위험하다고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죽어요 햄피치님 피치 빼고 햄이 될거에요 자 어 왜 썬텐하다가 오세요 진짜 썬텐인데 야 진짜 썬텐이었는데 저거 물이 불에 타요 물이 불에 탄다 야 신기한데 니 젠칸님이 최후의 유연이 됐는데 그렇죠 판나님 맞아요 고시나리는 어 돌아왔다 할게 많아 일단은 샤크 새로 게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쟁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늘에 구름이 오는거 봐서는 홍수 아니면 산성비 밀어 어 밀렸다 아 진짜요? 오케이 샤크바이트 2가 재밌음 어 금강리 하늘에 별이 되셨다 잘가요 어 별 안되셨네 홍수 홍수 아니 다 틀려 아 한번만 더 하죠 안되겠다 이거 어떻게 피해요? 다들 못피할거 같은데 어딨어 근데 어딨어? 저기있다 아니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 어딨어 어디야 아 저기구나 이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지 샤 산성비는 저 건물들 뜰텐데 아 있었는데 저러고 막 폭 헤어 허리케인 나오거나 이럴수도 있으니까 젠장 자 가볍게 한번만 더하고 샤크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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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바이트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그래요? 굉장히 저분도 돌아가실거 같은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한다 했으면 좋겠다 오호 살아남는다고 저거를? 오늘은 러브를 하고 싶었어 샤크바이트2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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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님 이제 진정한 나리꽃이 되셨군요 아니 이것은 마치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듯한 근데 올라가면 안될 것 같다 지금 허리케일 아니면 상성비야 상성비가 또 내이진 않겠지 이러고 홍수는 아니겠지 설마 난 여기 있어 가야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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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보라에요? 눈보라면 숨을때가 지하로 가야지 에헤헤헤 눈보라 벗어되면? 눈보라입니다 따뜻한 곳을 대피하세요 자 올라가신분 올라가신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등동계님 어제 웃기긴 했지 이 판단이 저를 왜 떨어뜨려줍소요 잠깐만 뭐가 날아 왔는데 파워당당 파워담담 어 근데 에너지가 왜 다륜거같지? 어디 뚫렸나? 근데 이대로는 살아남을거 같으니까 두겠습니다 위에는 지금 다 깨졌나보다 궁금하긴 한데 볼까? 오 다 깨졌다 다 깨졌다 다 깨졌다 다 깨졌어요 아래도 지금 무사하지 않아 그냥 끝에 붙으세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볼수나리 스트리머라구요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한번 밖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기 기자입니다 네 여기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은 죽겠다 잠깐 내려가자 우와 죽을뻔했다 안 죽었죠? 봤죠? 한판만 더 하자 한판만 더 하자 최후에 한판만 더하고 샤크 샤크바이트 샤크바이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샤크바이트는 무슨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 아니니 왜요 빨리해요 기다려봐요 최후의 생존자 한번 되고 싶어서 그런건데 알겠어요 강아지님 기다려봐요 왠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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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죄 지은 게 없거든 나는 여기 있겠어 나는 당당하게 여기서 신문을 할 거야 응 날씨가 좋구만 나는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초를 칠게요 나이는 사진 찍죠 저는 죄수가 아니라 사실 사진 안 찍습니다 자 봐요 이제 여기에만 유일하게 차 남습니다 이러고 홍수는 아니겠지 설마 유성훈 봐봐 여기만 피한다 이제 유성훈 여기만 피한다 봐요 내가 잠깐만 위험호 잠깐만 근데 더 맞으면 끝나겠는데 깜짝 만 난 난 기다리게 excess 난 기달 파워 당당으로 тем 기다리게ишь 설마 내리겠어? 이제 안와 여기가 제 안전지대라는걸 제가 몸소 실청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폐효과 안하는데요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 안전하다고요 안전해요 잠깐 안전하다고요 햄피친리 일로와요 여기 안전하다고요 여기 안전하다고 설마 1타 3피가 되겠어? 여기 안전하다고요 엘린큰니 여기가 안전해요 여기 안전해요 안전해요 여기 진짜 안전해요 저 믿어봐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절 믿을게요 네 절 믿을게요 안전하다고요 가봐요 제가 여기 안전하다고 했죠? 잼민이나 표현은 좀 그래요 음 나쁘지 않구만 응 봤죠? 어 아까 지붕 날라갈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샤크 샤크 뭐? 샤크 샤크 뭐라 그랬죠? 아까 샤크 뭐라 그랬지? 샤크 바이트 샤크 바이트 투하라 그랬죠? 어 오케이 방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어 만들 수 있다 고스 샤크 나리 자 됐구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님께서 추천해 주신 샤크 바이트라는 게임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뱉어달라니 뭔 게임인지 알아야지 디테일 샤크 바이트 투 이걸로 근데 돈 벌까? 샤크 바이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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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크를 고르는 거구나 셰카이는 버려졌어 다 초대하면 되죠 우리 아, 초대 안해도 되요? 아하 근데 나 이거 운전할지 모르는데 뭐하는 거야 상어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건 알겠는데 상어 나타났어 어떻게 하자는 건데 아, 상어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쉽네 아, 근데 이거 상어 죽일 수가 없을 텐데 상어 저기 있다 상어가 어디 있는데? 상어가 아직 안 나타났는데 어허, 어허, 어허 상어 나타났다 죽여요 빨리 죽여요 이 상어도 유저죠? 잡아요 잡아요 빨리 잡아요 운전하고 있잖아 아, 잠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기분이 상당히 나 어, 뭐야, 점프가 되네 제가 위험해, 잠깐만 잡아먹지 잡아먹겠어요? 나는 어떻게 때리는 거야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다음판부터는 저 운전대는 안 잡겠습니다 야, 멋있다 이거 야, 멋있다 이거 야, 기믹 좋아 이런 거 좋습니다 야, 아아 음, 나쁘지 않은 게임이에요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멀리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구만 상어 조심해요 잡아먹, 잡혀먹겠다 잡, 잡혀먹겠다 잡았, 잡혀먹겠다 잡았, 아아 상어가 이겼어 이제 상어는 누구예요? 아, 상어가 저기 그 판다님이셨구나 뭐야 나 운전 안 할래 운전면허는 유일하게 차 가지고 있지만 운전 안 할래 운전 안 할래 가보도록 하죠 맛있으셨어요? 총 다 쏘면 재작되는데 총을 어떻게 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역시 전투에는 오리보트가 짱이지 아, 1번 키 눌렀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렇구나 자, 운전 잘해주세요 상어가 나타났어요 상어가 나타났어요 아직 상어는 보이지 않는구만 학교 공강미미 상어구마아아 이동을 못 하는구나 아, 이거 총 거슬리네 야 뭔가 진짜 배타고 가는 느낌 난다 이러고 있기때문에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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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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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네 이거 야 상호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잖아 아니 다음에는 빠른거 할게요 뭐 뭐 알겠어요 빠른거 하시면 됩니다 네네 난 날씨가 어두워져가지고 깜짝놀랬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고스나리 나리고스 아이디 추가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승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2등이다 어 이거 올라갈 수 있었던거였어 망게임 한판만 더 하고 딴게임 할게요 젠가 가겠습니다 젠가 나이트워치란게 무슨게임인가요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관전이 꽤 많구요 관전이 꽤 많구만 그치 내가 걸렸어야지 그치 자 죄송하지만 제가 나리꾼 여러분들이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먹기는 이걸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를 부스트로 하고 먹기는 뭐야 먹기는 무슨 버튼을 눌러야되는거야 그니까 튀어야지 과연 고스나리한테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음엔 자동으로 먹어주면 상어가 나타났어요 조심해요 내가 상어라고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상어라고 야 좋다 가 가쭈어 우리 왜 누구에요 어딨어요 어딨어요 고스나리 고스나리 모욕하지마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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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우와 되게 빠르잖아 음 먹었고 아직 행정하신 분 계시죠 자 먹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상호가 이겼어요 고시나리 니코 안녕하세요 봤죠 이게 바로 고시나리 실력 다른 게임 가겠습니다 이제 젠가 잠깐 하고 또 아까 추천하시는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가 젠가 뭐더나 뭐더더더 알죠 무슨 게임인지 알지 에? 날? 날이라니 뭐야야 그게 자 얼른 들어오세요 나리고스 그냥 나리고스 영문으로 치시면 돼요 네 나리고스 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을 제가 또 여신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용사님이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소각도 입각도 속도 350으로 헛 좋았어 약간 안되겠다 각도를 좀 내리고 전략적으로 가자 용사님이 되어주세요 봤죠 강제 용사님이 되기하는거 자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무섭죠 자 지금 용사님이 부족한 이 시점에 다들 용사가 우와 살았어 이거를 하지만 곧 죽을게 눈에 보이는구만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드릴게 바로 가세요 봤죠 뭐야 안갔어? 누구야 누가 남았길래 패시맨님 뭐야 핫 아 아깝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면서 이 어느쪽으로 갈까 어느쪽으로 갈까 패양색 와 이걸 피해 아 좀 있으면 많이 올거에요 야 아니 용사님이 부족한 이 시국에 빨리 용사님이 되셔야지 자 이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절대 안오시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야 아아 이걸 피해 안되겠다 어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거를 나의 용사님이 되어주세요 야 이거를 게임이 점점 루즈해지죠 야 이거를 죽었어 가세요 봤죠 와 졌네 나 졌네 된장 나 졌잖아 안되겠어 두두 ну 저렴 ficou 잠깐 아니 잠깐 모듈 세팅하고 있었는데 친구 추가도 해야되고 지금 와 뭐하고 있는거요 지금 레인보우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레인보우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유튜브도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영상 많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오 뭐야 이건 또 체조를 하시는데 좋아요 오 멋져 멋져 아니 이걸 또 가리 역시 역시 실망시키질 않아 어 실망시키질 않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이 귀여워 이렇게 보면 현질하고 싶다니까 아니 왜 자꾸 가리 그냥 보지 말라 그래 아니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오케이 경기를 볼까요 자 지금 용사님이 용사님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빨리 용사가 돼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선택인데 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용사되면 죽으려고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거 퍼터지는 거다 맞어? 용사님 화이팅 이제부터 시작이다 참가 인원이 15명 이상 되면은 디코 켜겠습니다 자 용사님의 첫 번째가 될 사람은 누구였는가 누구인가 제가 이제 여기 폐형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절대 안 온다 여기는 절대 안 온다 봤죠? 어쇼이 어쇼이 잠깐 밀지 마요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오우야 봤죠? 봤죠? 빵상 까랑까랑 방패 모드 오 좋아요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오 아래쪽을 공략해가지고 한 번에 보냄을 했다라는 오오오오 야 전략이 대단한데? 야 글씨 그청이었어 야 전략이 대단한데? 자 귀여운 거 빨리 보여줘요 빨리 앙타라는 거 보여줘요 빨리 가리기 전에 글씨 그것이라뇨 뭐 아 이 사람들이 젠자 제대로 못 봤잖아 내가 걸려라 타워팀이다 어쇼이 어쇼이 헐 펐 어쩐 πε 뺐 갓 패슈넬이 위험해 오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올 어읍 골신아이보다 먼저 죽었음 소어어어 우어 야 이건 대박이였다 이건 대박이였다 야 이거는 야 이건 대박이였다 한방이 trustworthy 드디어 저군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용서 니각 Insert 용사님이 되어주세요 용사님이 벌써 두 분이 되셨구요 멘티스님 코아 안녕하세요 자 한 분 더 되셨구요 자 이 와중에 제가 또 내려야죠 자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용사님 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봤죠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기본이에요 이게 바로 실력 이게 바로 실력 이게 바로 뭐라 그래야 되지 피지컬 그치 이게 바로 피지컬 아니 잠깐만 이거 밑에를 공략하겠다는 건데 폭탄으로 이거 클났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 있어야겠다 최대한 분명히 이쪽으로 떨어질거란 말이지 와 이런 돌아가신건 아니구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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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같다 판나님 돌아가셨구만 저의 방패 이분은 누구신가요 참 귀엽다 아 그 처음오신 분 그분인가 되게 귀엽다 아니 어따 날리시는 거예요 에이미 고씨네 너무 상처 너무 상처 뭐야 와 에이미 고씨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응징하는거 보세요 판다님 귀여운거 어 나가셨다 아 여기 계신구나 뭐야 판다님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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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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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귀여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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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잼이네 자 한번 이제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님이 남은 상황에서 야 아아아 과연 최후의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음 마지막 끝매기 위한 한 컷이 나오겠구만 가리지마요 어 가리지마요 저거 터지는거죠 이게 아마 속도 줄여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직선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그니까 엄청 올리고 아아 저 정신사나워요 아 진짜 그치 이거 이거 그치 위에서 아래로 해가지고 한방에 보내버릴게 이 얘기야 머리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판대문님 어 병아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로블러씨 같이하시고싶으면 들어와요 얼른 병아리님 제가 병아리님 죽을것을 아니지 용사님이 될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여러 용사 만들었습니다 뭔소리를 하시는거야 아니 들어오셨구만 저기 중에 아니 대충 이정도 타이밍인데 나리님이 나리님이 슬슬 안들어갔을리가 없을거라 생각해서 아 그래서 오셨구만 잡아보셨어요 지금 이제 저기 디코 들어오세요 네 같이해요 vital 로블라는 자주 합니다 아주 좋아요 야 끝났네 다 포스날에 라네 금광님이 술레인걸 봐버렸어 아주 나쁘지 않구만 자 가운데 저는 센터 센터 절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봐요 절대 안 맞습니다 그거 28이면 맞을텐데 자 절대 안 맞습니다 그거 28이면 맞아요 5투로 하고 28 되면 음 봐봐요 절대 안 맞아요 봐봐요 맞죠? 안 맞죠? 저쪽으로 던지지도 않았다만 어 이번엔 나 맞출 것 같은데 맞추진 않는데 죽을 뻔 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안 떨어지네 여기 어! 야 알고 있었는데 어 이걸로 이게 사기인거 같은데 야 알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안보여 어? 아닌데? 이번엔 하차가 더 올라.. 치마가.. 아직까지 친추 안 되시시면 친추 해주세요 같이 해들.. 같이 하.. 같이 하고 이것저것 다 많이 할 거예요 게임 이거하고 또 다른 게임도 할 겁니다 좋았죠 뭐 이분은 왜 위에 계시지? 안 내려와? 어? 이쪽.. 이쪽이다 갔쟈! 아무도 안 돌아가셨네 나리고스 저기 매니저분 한 번만 적어주세요 나리고스 나님 제가 왔어요 지금 잘 오셨어요 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위에 끝까지 붙어있었어야 했는데 눌리겠다 나님 저 킴픽 조금 찾아왔어요 흐흫 나님 저 어쩐지 킴피스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에? 저 킴피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작다 어? 눈 깔렸다! 눈 깔렸어 우와! 우와! 야! 야 소리키르냐고! 야! 드디어 들린다 드디어 이제 죽음의 목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죽지 않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전 죽지 않는다고요 아악! 여기저기 바로 플랙을 다리 어디 가셨어? 어흐흐흐흥 버그? 근데 버그가 꽤 심한가봐요 다들 나갔다 들어오시네 버그 같은 건 없는데요? 아니요 있긴 있었어요 아까 버그가 있긴 있었어요 아까 그거 렉 때문인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야아 못 이기죠 혹시 내.. 자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아니 여신님 오늘도 용산님 많이 보내실게 허락해주세요 나님 저는 살려주세요 뭐야 판단님이 버쇼들어가셨는데? 버쇼나리한테 죽을 바에야 자살을 하겠다 아주 합리적인 판단인데? 아주 합리적인 판단인데? 나님 저는 저희나 살려주십쇼 차라리 직접 저 사람한테 당하는 것보다 그냥 죽는게 더 이득이죠 야 자존심 자존심의 문제죠 이게 한 번에 보여야 할 생각을 하시네 말 있는 사람 일부러 암살한다고 자 오 안갔어? 가라! 갈리뻔 갑 facil 봤죠? 이게 바로 용산님 나르님 저만 남았네요 아이 뭐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낼게요 워어어어어엉 오오오오옹 얼오옹 아아 뭐야 와 잠시만 이걸 맞출 생각을 하죠? 신축은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받아 왜 괜찮을까 아아 이거,이거 이름 어? 점프해서 점프해서 설마 뭐야 이겼네 이거는 이거는 에이 수월만 내가 되는 건 아니겠지? 진추 바로 수락했습니다 바로 수락했어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몇 판 더 하고 공 게임 가죠? 공 게임이요? 공 게임은 뭐하지? 아니 이미 무서울만한거 아니 뭐 공 게임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누군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잡는건데 그 공 게임 하실거에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나 나님 저희는 위에만 있읍시다 뭔가 당할거같은 안당해요 고스날이에요 고스날이라고요 피지컬로 게임하는 고스날이라고요 여러분 피지컬 빼면 시체라고요 제가 고스신에 같은 고스신 굉장히 어떻게 시체 냄새 난다 저분이 일명 고스라니님인데 그냥 한마디로 나리님 사투리거든요 어 아이 테이터를 바꾸셨네 판다님 어 우리 인증 인증 당하신 사칭이 나님 나님도 얼른 내려오세요 죽을거같아요 어 한명 같다 죽어야되는데 판 왜 죽어요 아니 난림을 왜 죽여요 어 잠깐만 아니 죽으라고 하니까 죽잖아요 왜 그래요 어 많이 죽었네 어 많이 죽었다 뭐야 고스날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게임을 안 할거야 뭔소리야 누구에요 누구에요 도우드님 누구세요 이거 안 한다는거에요 일단은 그리고 다음판부턴 다들 트위치 닉네임 좀 적어주세요 아 근데 저분 누구야 도우드님 아이디가 뭐야 나가셨어요 근데 게임을 나가셔가지고 확인을 못해요 아 아 그거 제 친구 제 친구 아까 안 할거라는거 제 친구에요 어 들어왔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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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찜찜하다 아 오늘도 아이디 바꾸시고 저기 세탁하시고 오실 줄 아는데 세탁 안하셨네요 어 잠깐만요 겟찜님 오랜만에 겟찜님 더 따라했어요? 예 아이디를 트위치도 새록하고 어 나랑 같은 생각을 하셨잖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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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은 생각을 하셨잖아 저도 원래 어제 그렇게 갈라 했거든요 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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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언니 아 동기님 아 잠시만 나 이거 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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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분들이랑 못하겠구만 초보분들이랑 못하겠구만 아 나 혼자 남았구만 아니구나 왠지 나리님 이번에 아 이제 인류 유일한 유일한 희망이 됐습니다 남님 지금 남았습니다 인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그 아이온 아이온 쪽에 가셨나 네 죽어라 오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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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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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칫 여기가 보인다고? 여기가 떨어지면 안돼 어 드디어 커텐을 가렸어 여기가 떨어지면 게임 끝나 아아 왜 자꾸 저라 저라 하니까 지잖아요 여러분들 탓이에요 잘 되면 제 탈 안 되면 여러분 탓 어 1 2 3 편니 어디가 가요 민재님 가운데에 고스날이 있어요 자 저희 과연 2개씩 있을까 생각해요 엘린클림은 저 못죽여요 자 엘린클림은 저 못죽여요 자 엘린클림은 저 못죽여요 지금 빛피처로 해가지고 고스날이랑 1대1로 뜨겠다는건데 어머 말도 안되는 헛소리 같은 헛소리 같은 헛소리 라뇨 말씀이 좀 지나치게 헛소리 제가 하는거 많이 봤어요? 어 제가 헛소리하는거 봤어요? 나린님 아래를 보세요 가운데에 고스 아니 제가 헛소리하는거 보셨냐구요? 에? 제 꿈에서 제가 꿈에서 봤어요 제가 헛소리하는거 보셨습니까? 제 꿈에서 아비님이 어떤 헛소리라는걸 봤는데요 으흠 꿈에 고스날이가 나왔다는거는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닌데 좋은 꿈은 아니잖아요 좋은거 아닌건지도 모르겠지만 고스날이 꿈 뜨면은 복권사셔야 됩니다 고스날이 꿈 뜨면은 복권사셔야 됩니다 네 복권사셔야 돼요 아 여러분들 학생이라서 복권을 못지않는구나 각도왕략 생명 복권 못써 복권을 아잉 링크님 아잉 너무 마음 약하게 플레이하시는거 아니에요? 고치나리가 아직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무기 바꿀거같은데요 무기 으악 여기 닿으면 죽는다 저거 닿으면 특사요 다른거 닿아도 특사 아니에요? 야 밟아 닿아요 아직까지 살았잖아 아 이런 밟으면 안됐구나 역시 인생은 트럭에 트럭으로 시작해서 트럭으로 끝난다 아 잠깐만 인생은 트럭에 트럭으로 시작해서 트럭으로 끝난다 어 이분 누구세요 아니 왜이렇게 화려하지? 어 잠시만 안에 가졌다 디제이님 여기 뭐야 누구세요? 뭐야요? 아 병아리님 어어 굿 잘생겼다 한 번 돌아가신거에요? 와 대지님 어서와요 와 여기 안락하고 좋네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겨요 이야 죽을 뻔 됐다 야 안죽었죠? 이게 바로 히킬 아니 대지님하고 같이 있다니 대지님 인간방패가 되어라 인간방패요? 아니요 차라리 죽으면 돼요 인간방패가 되어라 구석에 있으면 방패가 되고 판다님 제일 착각시 판다님이 지금 고치나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안돼 그러다가 같이 죽어요 주희 저기 다 모였다 여기 다 모였다 여것도 모였는데요? 여기 다 모여있다 여기 있어 우리 여섯명 한번에 정멸할 수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ảo 다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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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ck금 aquesta 다물갔다 다물갔다 야아aut 어떻게 거기서 고치 inanit 만 딱 고네냐 예 저 판다님 죽으셨어요 판다님이 안녀니...어가도 들어가셨구나 어.... 곱스 때문에, tutto 돌아갈 수가 온다 tienes 오오 할 수 없는 점점 밀린다는 측정 좀 밀린다 오오 사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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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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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히려 시체를 죽였는데요? 나갔어 나간거 같아요 으흠 그렇지만 아니 그 판단이 시체를 어 판단님이다 고스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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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이제 피피처를 노리시는데 고스방패 어 이거 잘하면은 고스방패하면은 고스로 지키겠지 떨어져야해 이건 케리비야 뭐야 야오오오 오오 잠깐 잠깐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좋았어요 어 안녕히계세요 오 곰돌이 아 안돼 아아 야 그걸 그냥 떨어지냐 아 잠시만 안 돼요 이리야 고스날이 동지가 있잖아 동지라고 하지 말아주실래요 친구가 있잖아 어때요? 어 대체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 3시 살아 남았네요 이거 점프 준비해야 돼 한 10시 한 20분 정도 되면 많이 먹이겠다 돌렸어요 이거 사냥한다 하유인님 차라로 돌아오셨구만 오 다 돌아가신다 야 저렇게 비피처를 그린다고 안 죽었다 왠지 저건 벽 치면 안 되는데 수고하셨어요 내구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사냥하겠죠 음 나쁘지 않구만 왜 자꾸 너 아랫벽을 쏘시는거지? 어 대찌님하고 엘링크님은 그쪽에 계실분이 아니지 않나? 골씨넨이랑 같이 구경하고 계셨어야죠 참 참 참 참 아싸 어 이겼다 역시 골씨넨의 저지는 바로 통했다 아싸 아싸 용샤님이 되어라 용샤님이 되어라 절대 빡게매 절대 빡게매 용샤님이 되어라 여러분들 용샤님이 되어라 용샤님이 되어라 용샤가 되고 나서 죽으면 어차피 용샤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러면은 죽으면 되겠죠 용샤가.. 여러분 나래님은 어차피 한 번에 쓰러지는거밖에 어떡하거든요 그냥 타잉 맞춰서 점프만 하세요 그럼 돼요 타잉 맞춰서 점프만 하면 살아요 웬만하면 과연 기울까요? 언제적 곧씨넨을 보고 있는거죠? 그러면서 지금 왜 아랫보시고 계시는데요? 리얼시키 상대.. 상대 견제적 시대인데요 쟨가를 하고 계셔 왜 어 요..맞아 슬슬 무너져요 슬슬 무너져요 슬슬 무너져요 제가 아무도 못 죽일거 하시면 큰 모션입니다 아무도 못 죽이는게 아니라 다 못 죽이는게 아니라 제가 지금 비피처를 그리는거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오선이네 자 일단 위에 계신분 다 가시구요 어디가셨네? 사라 바퀴 나셨는데요? 네 거의.. 거의 다 사르셨.. 오.. 맞쩌!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브레인 첫 번째.. 첫 번째 작전은 한 명밖에 못 죽였다는거에요 용샤님이 되어라! 포스트 오.. 대장님 같다 대장님.. 대장님.. 그냥 그냥 패기만 하면 돼요 용샤님 되어라! 피하면 돼요 아니 뭐야 한 명 치셨어요 저노랑 등광님 화이팅 용샤님이 되어라! 점프해요 점프해야 돼요 동광이 이거 점프로 뒤에 잡아야 돼요 동광이 점프하면 죽어요 동광이 점프하면 죽어요 동광이 점프하면 죽어요 용샤님이 되어라! 용샤님이 되어라! 안되겠다 용샤님.. 위안해요 여신님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신님 고맙습니다 햄버거 햄버거 굴이잖아 햄버거다 햄버거다 어.. 근데 범.. 근데 안보여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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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찾았다고 야 이걸 찾았다고? 엑소 아.. 이걸 찾았다고? 이걸 못 죽일 수 있다고요? 헌 나당 엑소 아 대장님..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또 골씽이 못 죽이는거 아니죠? 이거 아 이건 뭐 공싱이지 공싱 공싱이죠 날인 중앙 대장님이 걸렸다? 공싱이지 이거는 아 잠깐만 낫다 좀 위로 올려요 그리고 속도가 올라갈수록 더 위로 가거든요 잠시만 저 무너지는거 기분 탓인가요? 잠시만 여기로 가야겠다 신님 신님 저만 살려줘요 어? 님들아 그쪽으로 쏠라있음 잘못하면 그쪽 무너짐 정법이요 고승환이 정법인가요? 됐다 이건 된다 됐어 미스.. 어 불안 불안한데요 죽 Nav 점프할 순간이 지금이 아니었나봐 자 점프할 시..타이밍 하나 울리셨네 울리면은 이제 시작 되는거 하나 둘 셋 پkę요 오오~~~ 이거 점프 미리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피지컬 어 거의 아무도 안 죽었네 데칠님 역시 믿고 보는 데칠님 호우! 역시. pedal 좀 해봐요 yg 긋 constru Jane body가 아직도 살아있어요96 어떻게 된거예요 자극하지마세요 도발하지마세요 도발하면 죽을뻔했잖아요 아니 판다님이 돌아가셨잖아 , 이런 장면고장 오오오 야 완벽berg 지준 예 제품 Heck 나리님은 잡았어 reflection 아 젠장 그니까 할 건 아니지 완벽한 승리였다 누구지? 저 사람 누구죠? 아이디스? 아까 병아리님이었나? 병아리... 병아리님이었나? 야 이거 맞을 거예요 병아리님 아닌가? 병아리님 보스 왼쪽 왼쪽 보스 왼쪽 스피드! 야 근데 역시 이렇게 보면은 판다님이 뭔가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나? 이렇게 하면 안죽습니다 왜 죽으신가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나래님 편을 드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야 저 사람이 맞아요 판다님 역시 야 진짜 이벤트 아니었나 형을 지우고 싶어 어? 어 나가셨네 어 나가셨 나가신 게 아니라 치가 나네 안 한 거 아닌데? 그렇다기엔 너무 빨리 끝나는데 어 병강님이다 어 병강님 병강님이면 또 꽁씽이지 병강님이요? 자 이걸로 한 번 하자 보시네요 네 병강님이면 또 꽁씽이지 통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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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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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아니요 속도 올려요 속도 올려요 총 속도 올려요 아니 잠깐만 나의 판다님을 나의 판다님을 나의 판다님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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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큰일났다 엄진이 뒤로 숨어 근데 이러면 이제 엄진이도 죽을 수 있어요 엄진이 뒤로 숨어 나도 죽을 수 있어 엄진이 뒤로 숨어 엄진이 뒤로 숨어 버슨으로 아 잠시 안 실수했다 아 네 위로 보내야 돼요 위로 중앙에서 왼쪽 중앙에서 중앙에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젠장 오오 아아 금강님 뭐야 남몰래 연습했어요 네 아 뭐야 승수님 보내주죠 이쯤에만 슬슬 판다님 목소리가 궁금하다 저분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성분 아니실까요? 저도 메이플이나 다른 캐릭터 했을 때 특히 스타레리나 워신했을 때 여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캐를 만나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고문 못해요 일단 여캐는 여자고요 여캐는 남자입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남캐를 남캐를 게임이 엘소드? 맞지 않나요? 제가 유일하게 여캐를 안하고 남캐를 했던 게임이 엘소드? 어? 엄지님은 죽었다 가운데 믿음이 딱 죽는다 어 야 죽었다 역시 대찌님 대찌님 어차피 죽으실 거 빨리 남캐를 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저걸로 빠트려서 잘가요 대찌님 아니 잠시만 근데? 거기 있으면 안되는데 이거를 바로 맞는데 더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잠시만 잠시만 접속 완료 오 화요이 님도 이걸 한다고? 이 게임을 한다고? 화요이 님도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접속 완료 했다는데요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일단 이 하얀건 누구야? 이 하얀건 누구야? 판다님이네? 판다님 왜이렇게 하얘졌어? 들어가요 그리고 따가졌어 하도 할게임이 없다보니까 로브를 안해 쪼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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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이 오셨어요? 고스나라 엄지건유 고스나라 엄지건유 고스나라 고스나라 엄지와 곤 류를 합치면 그렇게 한 건 괜찮지만 나중에 싸우시면 싸우시면 안 돼요 고스나라를 합치면 고스나라 예 고스나라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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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엘리크님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러워요 아 엄지님이다 엄지님 엄지님 일단 니크님은 엘리크님 왠만 부끄럽지 않은데 야 부끄러워 엘리크님 여신님 잘 지켜줘요 아니면 근데 제가 아까 좀 고스ARRUS 엘리크님 엘리크님 왼쪽 제가 살짝 물러서 죽어버리길래 잘했고 잘했어 아 잠깐만 왜 보스님하고 같은 측이야 사장님 아니었으면 죽었을거야 엄지님? 아 이런 이거 뭐 보스나이보다 신력이 한참 떨어지시네 아니 이거는 뭐 난 엄지님 일받는데 아 또 최후의 일이 됐습니까 제가 엄지님 또 마음날 계속 보스나이 못 죽이지 관심이 고프다 골씨라니님한테 관심을 어 금강이 야 주야 여기 깔려 죽을 뻔했다 어 갔어요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나 분명 피었는데 어 링크님이다 어 잠깐만 살려줘요 엘링크님 엘링크님은 또 이제 또 믿을만하지 네 어 내려오시죠 한 명정도 이제 내려올 때 됐을까 어 뭐야 아 됐지님 아 진짜 이거 실력이 안맞네 이게 어탑 판단이 왜 들어왔어 아 잠깐만 고프님 겸 피야 뭐야 잠깐 맥 밖으로 나갔어 아 젠장 잠시만 이러면은 이러면은 저기가 이게 있는데요 너무 사귄데요 지금 난 이거 번지기만 하면 돼요 이거 잘 피해야되는데요 여러분 와 잘갔다 화이팅 화이팅 야 엘링크님 야 이거 이거 한 이거 더 200 260초 동안 살아남아야되요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재미없으니까 제가 특별히 내려드림 주변에 개톨에 있는데 아 아 안돼 어 엄지님 화이팅 살려줘요 살려줘요 엄지나나 엄지와 곤 듀를 합치면 엄지 곤 듀 코스와 나 나를 합치면 코스나라 예 엘링크님 조만간 엄지님한테 욕먹을거 같은데 이미 충분히 먹고 다닙니다 이미 충분히 먹으신거 같은데 충분히 먹으셔요 엄지나나 곤 듀와 엄지를 합치면 엄지 곤 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구슬라님의 프로필이 아이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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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세스 오 탐브 프린스 아이애브 아이애브 껌 듀 아이애브 엄지 껌 듀 진짜 아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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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요 그만해요 아이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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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창피해요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면 안돼 유튜브에 올리면 나을게 이거 올리면은 엄지님 어떤 반응 올릴까 ㅋㅋ 어차피 불영상에 올려지면 이제 망하는거죠 댓글을 기대떡 좋아 댓글이 있을까요 우리 우선이 이거 보는거 알고리즘 뜨면 좋겠다 아 나리님 알고리즘 떠서 이거 보면 좋겠다 항상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아 나 이번 알고리즘을 뜯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거 숏스 영상 올려놓을게요 저기요? 좋아요 좋아요 아 재밌겠다 좋아요 좋아요 이미 끝났어요 녹화 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엄지님의 민낯이 모두에게 밝혀진다 이제 엄지님은 곤주라는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질거야 아니요 전 곤주가 아닌데요 아 프린세스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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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린세스 너무 몰랐구나 근데 좀 엄지님만 남은거죠? 네 어 그러면 재밌게 갑시다 설마 시체 아래부터 파괴하는건 아니죠? 어? 뭐? 그치 아래부터 파괴하네 어 잠깐만 어 어 너나? 너나 너나? 너나? 잘가요 잘하면 피할 수 있어요 잘하면 피할 수 있어요 어 엄지님 잘가요 이거 속도 때문에 너무 위로 가네 좀만 내려야겠다 안가 안가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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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내려야겠네 으아 어 이걸 오? 이걸 승리하네 까비 아 이렇게 됐네 아 아 뭐지? 아 참 또 이제 최후의 생존자가 되드려야겠군요 판단님을 더 못 죽여요 어? 응 깜짝이야 어 어 어 사람이 죽었어 그냥 안 죽여요 그래요? 다 네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죽이신거 같은데 엘리클이 잘가요 안가는데 아 안갔네 아래님도 여기 왔는데요 뭐지? 왜 나를 노리고 있는거 같지? 네 판단님인데 나를 노리고 있는거 같지 왜 그냥 박 네 달려도 우와 우와 정 야 정통으로 맞았어 야 와 와 게임으로 맞았는데 왜 이렇게 아파? 네 와 왜 게임으로 맞은건데 왜 이렇게 아프지? 오 나 세게 밖으로 떨어졌어 어디까지 날아가 잠깐만 어디까지 날아가 이거 저 텔레스티아를 보고 온 것 같아요 텔레스티아가 벌써 나왔어요? 나 어디까지가 맵이 안보여요 이런 아니 맵이 안보여요 갑자기 슝하고 날아가더니 맵이 안보여요 그거 밖으로 날아간거에요 어? 어? 오늘도 오늘도 용사님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나를 내리자마자 판단님은 자살해 어 그럼 자살하겠습니다 어 나도 자살 어 나도 자살할래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저 그냥 알아서 아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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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명 치욕스럽게 죽었다 아 두명이 명예롭게 죽었는데 두명은 지금 강제로 끌려갖고 아 멋졌는데 엄지님 자신감 엄지님 자신감 거기서 저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비피쳐 어 간다 어어어어어어우 봤죠 이거지 봤죠 어 망했다 기본이에요 어 기분 나쁘다 어 어쩔 수 없는데 실력이 뭐죠? 뭔 내용은? 대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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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심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부시죠 고스나님 위치 조금받습니다 가운데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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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궁금한 게요 대체님 대체님 어 뭐야! 나린님 아 근데 엄지님은 대체 대체님은 나린님한테 뭘 당한 거예요? 어 그냥이요 그냥? 그냥 당하셨어요? 뭔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요일님이랑 판다님이랑 금강님이 살려줘요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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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잘 걸려 야 이 똥폰 진짜 이 아니고 판다님 미신 거 아니야 표정 오오오오오 방금 뭐야 야오오오오 야 마지막 남았다 이거 초고에요 이거 초고에요 한 명은 희생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한 명은 희생해야 돼 아옹 욕 욕 Door 여러분 초보잘요 Situation 손으로 이동 아니 이걸 못 이기나? 오오앨 어이! 야 방금 전에는 극히 극청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누가 갔어 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세님 뭐야 이거. 아 저 수분우 뭐야. 수분우님. 안에 본체가 있어. 마리님 뒤에 봐봐. 뒤에 뒤에 뒤에. 왜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방패 방패 봐. 진짜 안 죽어요? 여기 안에 있으면은? 아니요. 죽긴 죽어요. 오히려 한 방에 죽어요. 방패가 사라져서 우리 다 같이 죽어요. 님 님 중앙을 보내봐요. 중앙 중앙 중앙. 누구예요? 퓨즈룸 누구예요? 그래. 이 사람 방송 보면서 각 잡고 있다. 이분은 그냥 눈에 띄워 죽겠는데. 살려줘요. 잠깐만. 이 사람 방송 보면서 각 잡고 있지. 여러분 내려와. 저. 저 뭐야 링크 님이 가셨네. 어. 그냥. 가신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자살했어요. 자살. 이런. 엘리크 게임 먼저 들어가셨구먼. 잠시만요. 근데 벌써 거기까지 파였어요? 네. 지금 저기 아래를 먼저 파. 아래를 먼저 파셔가지고. 두 개 생각이. 지금 아래로 가시면은 게임 벌써 끝낼 수 있어요. 아직 하나 남았죠? 어. 으드 님. 띱. 다. 그냥 위에서. 생존 살렵니다. 어. 우와. 우와. 누구야. 누가. 당하지 않았어요? 무너져요. 잔인한데. 무너지는걸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우. 살려주세요. 여기 틈에 끼면 틀이났다 휴즈는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어 슬슬 내려가야 돼요 이제 아래 둘이 아래 틈 생겼다고 내려가야 돼요 나갔는데 이런 이런 햅쇼님 한번 찍혀볼거야 햅쇼님이셨대요 햅쇼님 야 개성이 넘치시네 개성이 넘치시네 너무 많이 타였네 야 이거 야 이 캐릭터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공포게임 하고싶다 공포게임 하면은 한국 아니야 난 Charge 나 로블록스가서 원신캐릭터 커스텀 마이징 돼있는거 있ę aneаг 땐 뭔데요 누구로 되있는데요 나왔는데 나이마 나만 인정 아니 여기서 나이마가 좀 아냐 아니 휴즈 뭐 어린헤 gray 로블록스는 맞아요 우리 뭐냐 어린이 형이 이 롤블럭스에 안맞아요 우리 우리 뭐냐 저기 대찌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치치 치치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 뭐야 이거 와 깔끔하게 더 승리 더 승리 오 금강님이다 이거는 그냥 나한테 쳐주세요 라고 하는거 같은데 고스님 걸 어 잠깐만 봐봐 고스 중간 바로 진짜 바로 사들었습니다 아니 뭐 금강님이야 뭐 중간코 게임해도 이기죠 고스 중간 중간코 게임하면 이제 고스 중간 고스 중간 어 뭐야 어 진짜 눈감았는데 죽었네 네 진짜 가셨네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가셨네 왜 갔었어 어 뭐야 이 정도로 이 정도 조절하면은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 죽게 됩니다 어이구 이거 뭐야 잘 사네 야 뭐야 작은게 날라와 자꾸 되게 웃기네 야 처음으로 로블러쉬 처음으로 현질하고 싶게 만드네 야 어 싼데? 어 어 아니 자꾸 뭔가 조그만게 날라오는데 조그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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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려졌는데 오늘은 왜 유입분들이 안오실까 조그만거 하나 맞을거에요 살려달라고 하고싶다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도키면은 좀 안될 온몸이 초록색이 됐어 그러니까 위로 닦고 가면 뭐가 날라오 갖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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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오 뭐야 대찌님 방패 대찌님 방패 약해요 네 치치라고 치치 한 번은 살 수 있잖아요 네 치치라고 한 번은 살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살 수 있잖아요 하하핳 하핳 하핳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들 돌아가셨다 이제 이제 고신네는 잘 남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난으로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어 화요인인데 아 네 화요인이면은 뭐 네 기본이죠 네 고수다리 중간 고수다리 왼쪽 고수다리 중간 고수다리 오른쪽 고수다리 중간 고수다리 중간 누가 이기라 해봅시다 그냥 해봐요 해봐요 빨리 빨리 제보 해보라고요 빨리 이히 포기하셨죠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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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팔장으로 깔고 가보겠습니다 어 내가이다 뭐야 판단님 먼저 들어가셨다 판단님 그냥 자살하신 것 같은데 햄버거 뭐지 이거 아래를 먼저 노리는 햄버거 맞네 아 너무 아래구나 이거 이건 뒤에 있으면 안 돼 어머 아래로 서버리지 아무도 안 죽었어요 네 이건 너무 이다 그늘을 그늘을 덜쳐라 아 그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죽을 예정 끼리끼랑 까랑 까랑끼랑끼랑끼랑뚱 기분 나빠 아 저도 기분 나쁘네요 나린이 가운데 됐다 어 뭐야 아 참 대충님 아 이거 이거 시준이 이게 시준이 이게 아니죠 이상하다 나리가 나보다 더 많이 죽은 것 같은데 흐흫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죽을 열심히 세지 않아요 이기는 열심히 세요 한 번 내가 PC 들어간다 금강립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라 떨어 stun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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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이 안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오 야 과연 헐 번쌀님 화이팅 어 안녕하세요 튜츄유님 며시와요 원쌀님 팬이에요 even 아니요 전 팬이 아니에요. 곤주님 팬이에요. 엄지님 팬이에요. 공주님 혹한 팬이었어요 저는. 아니요 전... 그럼 나가요. 죽어주세요. 와 쩐다. 블렌더맨 같다. 아 곤주님. 어 공주님이다. 내가 자살해야지. 우와 이분 뭐야. 우리 곤주님 다살하겠습니다. 곤주님을 위하여. 저는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저는 더럽게 살아남겠습니다. 대추님 봐봐요. 대추님 봐봐요. 저 졸라미같은 사람 뭐예요? 와 대박이다. 현질하고 싶지 않는다 이거. 오씨. 현질 하세요. 이거 15로박스밖에 안함. 오. 로박스가 없네. 근데 전 현질 못함. 현질 못함이. 아니 제가 지금 수중에 20로박스가 있는 거예요. 저요? 이상현자라서요. 우와. 와 회전할 때 고려버렸어. 제가 수중에 20로박스가 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왜지? 20로박스가 있는데 히브로박스 스타일이더라고요. 아이고 망했네. 이거 보여주고 싶다. 이거 무슨 옷인지 알겠죠? 대추님 이거 무슨 옷이에요? 그거요? 무슨 옷이냐고요. 저거 종료옷. 맞아요 종료옷이에요. 엄지님 보고싶어 미칠걸요. 나리님 봐봐요. 저 새로 산 옷이에요. 잘 어울리죠? 뭔데요? 뭐가 종료옷 종료. 니월신. 모락스. 아 옷이? 네. 네. 네 그거요. 보고싶죠? 좀 못보죠? 별로 별론데? 네. 생각보다. 나리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아유 원래 모든 거는 기본캐가. 기본캐가 진립니다. 여행자? 여행자가 여행자 괜찮잖아요. 네 여행자 괜찮지. 이제부터 나이다 버려야됩니다. 나쁘지 않죠. 여행자. 그러면 이제 여행자만 쓰세요 나리님. 나이다 버리시고 파이널이 버리시고. 여행자만 쓰세요. 젠장. 치치. 대치님 그러시면 안돼요. 다 버리고 치치치치신 분. 반랑자도 쓰면 안됩니다. 반랑자도 쓰면 안돼요. 어 여기 반랑자가 있어요. 엄지님 되게. 아니 못보겠어. 자꾸 가리는데. 뭐야 여기. 저기 판다님인가 저기. 아니요 판다님은 여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판다님이 엄지님 그 쪽에 계시는데. 판다님 C7. 엄지님 치고 봐봐요. 엄지님 치고 봐봐요. 아쉽게도 까먹었어. 어 판다님이다. 진짜 존재감. 존재감이다 야. 햅쇼. 뭐냐 햅쇼님이었나? 햇바님이었나? 와. 존다. 근데 저희 언제까지 생각하냐. 솔직히 저 존재감 못 이긴다 진짜. 저희 언제까지 생각하냐고 엄지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내가 졌다 이거는. 오 씨. 와 나만 나도 로버스 블라드 중대가만 키워가지고. 와 우리 대체니야. 어? 여러분. 우리 왜 가만히 있는데 안 죽지? 컷. 저보다 먼저 죽으면 고바시보. 고바시보. 갔다. 고바시보 이제. 안돼 링크님. 링크님. 호스트롤. PD PD. 모터라 한번. 아 오케이. 제가 간종이 돼 보겠습니다. 바랑자옷 어때요? 바랑자옷. 바랑자옷. 바랑자옷이 있어요? 에스웨이? 없지 않을까요? 종료옷 있는데. 아니 이게 제가 그냥 갠신을 쓰고. 검색해서 얻어온거라. 원더러 쳐봐요. 원더러나 스카라물씨 아니면 가부키모노? 아이고. 설정이 켜졌어. 잠만. 아싸. 지금이야. 지금. 아이고. 어. 아이 뭐. 대치님하고. 엄진이형 같이 돌아가시겠네. 곧떠소 곧떠소. 곧떠소. 어. VIP님 고안녕하세요. 어. 어. 아 이런. 요이님이 가셨잖아. 엄진이도 가셨어. 이런 이런. 다들 고바시보가 넘쳐나는구만. 이분 아빠. 고치합니다. 펄치하시죠. 펄치도 할거에요. 펄치도 할거에요.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 이게 바로 피시컬. 이게 바로 브레인. 어. 어 의상이 여러가지 있네. 오. 방랑자 옷이 있다. 어. 방랑자 어디있어요? 얼마 얼마. 아이구. 오. 오르버스. 오케이 산다. 으음. 오우. 흐흫. 실종이야 지금. 이런 이런 이런. 야레야레. 아린님 저한테 로박스 기부좀 해주세요 싫어요 죽었다 큰일 났다 저희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임은 언제 하나요? 본 게임 하신다는 사실 같은데 뭐 할까요? 그러게요 서바이버 더 킬러 그거요 에? 서바이버 더 킬러 나고 있네 그거 서바이버? 서바이버 더 킬러 아 또 골키냐기 혼자 남았네요 진짜 타지신다 아 이건 마음 약하신 우리 판다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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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뒷걸가 꺼졌네 대신 인텍스 호두밖에 없는데 호두밖에 없어요? 원더러 쳐봐요 원더러 프롱프라인즈 재밌는데 뭐에요? 어 뭐야 어? 어 페이몬 뭐야 어 페이몬 정려 옷도 있다 어 바리보스다 자살해야지 자살하지 말고 제대로 해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너무하잖아 저런 아 루미네 저런이 아니고 매너 매너가 있어야지 매너가 없네요 그쵸? 볼랑저도 찾았어요? 이거 상하이 세트로 다 산다 진짜 찾았어요? 가시오 나 지금 고프님이에요? 예 나 혼자 남았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시오 어 뭐야 떨어지시겠지? 그렇지 오 이거를 하지만 끝났지 뒤집어 맞죠? 아 배터리 꺼져서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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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고수님 가운데 고수님 가운데 고수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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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판타니 어 무셔어 아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어 좀 많이 무서운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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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라요 자 자 오우 오우 ㅁㅇ 정통으로 맞네 이걸 뭔가 머리 커진 랑자같아 근데 그 랑자 모자는 있어요? 그 버섯 트럭에 치웠어요 트럭에 치었음 저런 모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하 자 플레이 어 뭐야 죽었네 저 죽었습니다 아니 왜 회전해서 죽이는데 네 어라 왜 다들 죽으세요 젠장 그러게요 대찌님은 꼬바스보가 이제 아닌걸로 어 다시 봐 뭐야 대찌님 차라남았어요? 네 어허 이게 아닌데 아 급변하는 보스님을 야 이거 모니터링은 못하겠네 그냥 다 가니까 아이고 아유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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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게임을 넘어가야겠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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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끝났다 이거 아 아니 갑자기 튕겨나가 뭐야 이거 갑자기 뭐 맵이 튕겨졌어 갑자기 블룸이 튕겨나가요 어디있을까 저기있는데 저기 틈 사이 아니 어떻게 놀랐지 여기 서바이브 더 킬러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어쩔 수 없다 저기 껴있는 인상 어쩔 수 없다 디스코드 충격 좀 해달래요 같이 하고싶다고 네 잠깐만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도 한번씩 눌러줘요 이거는 풀영상하고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서 올라갈겁니다 랑 아 그러니까 감독 줄여야 되는데 줄일수도 없고 지금 얘를 아오 이거 캐릭터로 꾸미는데 캐릭터로 어떻게 꾸미죠 서바이브 더 킬러 이거 끝나고 나서 서바이브 더 킬러 좋아요 아 무섭다 판다님의 그 귀여운 캐릭터가 좋았는데 뭐야 뭐야 시비 거는거에요 지금 금강림? 지금 시비거시는거에요 지금 금강림은 코가 있고 난 코가 없으니까 시비거시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 아닌가 픽이의 그 어 개 폰 폰 폰 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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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별로.. 그거 그게 맞습니다. 배찌님이 좋아할만한 걸 찾았어요. 뭐죠? 부개백님 뭐 추천하셨죠 혹시? 사람 못 씌운 옷이 있었어. 어! 안 돼. 근데 바지가 있어. 아 바지가 간종이 되었다. 아 있다. 부개백님 부개방어.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다 쩐다. 끝났다. 나이트워치. 그거 아직 안했어요. 뭐야 햄스터다. 엘링클이 햄스터 됐다. 햄스터는 밟아야 맞지. 햄스터를 밟아야 맞지. 햄스터를 밟아야 맞지. 햄스터를 밟아야 맞지.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서바이브 더 킬러가 먼저였으니까 서바이브 더 킬러를 먼저 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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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에 든다. 알맞이 서바이브 더 킬러가 전에 내가 튕겼던 그건가? 맞아요. 어. 괜찮아요. 고쳤어요. 또 튕기면 동생 탓을 해야 돼요? 예? 갑자기요? 동생이 제꺼 고쳐줬거든요. 사이타마 존장은 이따가. 자 다들 들어오시고. 저 설마 어디 붓섭은 아니죠? 저희. 은비님 고아 안녕하세요. 은비님이 좋아하시는 로블럭 자고 있습니다. 손에 드는 과학 조건이 나면 덩어로와서 옥수해졌습니다. 뭐 아예 저거 와다. 아니. 이따가 도로. 근사도 거 같아서 바라보는데. 그리고 세꽁이 도로. 아. 아. 이따가 도로랑. 얌. 그리고 코드의 아우디. 이고. 하하. 워이 negotiations. 헷. 에이킹. 하하. 이따가 아우디 넣음이 잘 되찾는. 빌딩 캐빈 나만은 안되는건가? 피납을 왜 만들어? 저도 안돼요 저도 탈퇴근을 만들고 있습니다 딴데로 들어갈게요 바로 내야되는데 바로 안나오네 하운딩을 왜 해?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되겠지 됐다 이거지 그쵸요? 아 됐다 아 진짜 이번엔 뒹기지마라 제발 혹시 게임퀴가 좀 크신가요? 아 렉걸려 해미터에 쫓기고싶다 다들 9레벨 8레벨인데 나만 2레벨이야 아 휴준 안맞아 대찐니 휴준 안맞아 저는 없을걸요 아니 저기 1레벨 일단 멘탈부터 털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겁니다 딱히 안 털리면 멘탈을 제가 털고 있었다고요 딱히 안 털린 제가 털고 있었다고요 안녕하세요 1레벨 뉴비에요 와 뉴비다 와 1레벨 뉴비 로그인 데일리 로그인 데일리 레인보우님 모셨다 안녕하세요 곱씨나입니다 팔로우와 성인 곱씨나리에게 크림이됩니다 유튜브 다운 틈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곱씨나리에게 크림이됩니다 감사합니다 kin 이러고 왕 요거 버그 또 버그에요 또 버그에요? 난 또 버그야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그 찬 색깔 니고 그거 추가되는데 버그 아 불량 시리님 어느쪽으로 돼요? 안녕하세요 고치날이에요 빨로 하셨나요? 빨로 하셨으니까 채팅을 칠실 수 있겠지? 유튜브 구독주를 찾나요? 빨리 눌러요 근데 이거 왜 시작이 안 돼? 왜? 저희 또 딴서머 가야될거 같은데 아아 아마트리밍면 기억나죠 네 맞아요 잘 웃었어요 갈려구 레인보우님 와우 왜? 그러면 유튜브도 구독하셨게끔은 좋구만 아주 좋아요 레인보우님 계세요? 네 계세요 여기 아 계시는구나 물고기 탐 국외 백 이분이시구나 오케이 오케이 누구신가 있어요 햄스터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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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요 아 Text 아니 checkout 켠司 옮겨야될거 같은데 아이 아니 뭐 들어가는 서브마다 다 잃으면 어떡해 hl niet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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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시작하자 진짜 제발 아 이제부터는 이제 뭐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피지컬 보여드리겠습니다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따라다니고 싶긴하다 됐다 됐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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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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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 아, 여보세요? 누구세요? 난 방송 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 오, 되고있어! 오, 되고있어! 오, 처음봐! 그냥 도망치면 돼요 킬러한테 살릴 수 있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방송으로 봤어요, 그냥 숨어있던데 자, 그러면 한 번 수정 볼까요? 어, 링추리 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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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트로 누르면은 이렇게 누울 게 있고 점프, 가능하구요 잠시만, 아, 지도세 걸리면 안 돼요 킬러 옆에 리얼, 여기때, 킬러 킬러 여기때 뭐가 숨어있잖아 근데 나 이거 아, 보이네, 나 좀 아, 나 이건 장롱에 숨어도 보여요 좋아요 문 열어요 옆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같이 들어가요 옆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기가 다 보여요 앞에 다 보여요 일단은, 보이시는, 어, 잠깐만 살려야돼 나는 히어로서, 히어로로서 더 작게 살리라는 편인가? 윤들서는 무조패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절대 못합니다 롤라이트넨 롤라이트넨 살인자다 네, 칼들고 있는 사람이 절 지나갔어요 제가 피지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건지 피지컬이 나리가 있어요 그냥 피컬 아니에요 무시하시고 아, 무시당했어 기분 나빠 상처 살인자인줄 알았네 아이디스 8이고 디제이? 디제이? 아, 씨널도 해줄게요 아, 씨넬이 뭐였지? 해봤던거 같은데? 아, 씨넬 총 게임 아, 씨넬이요 아, 씨넬이요 제가 나리님이 어렵다고 했던 그 FPC 게임이야 아아 야, 위에 뭐가 떨어졌어 아, 씨넬 싫어요 아, 씨넬 싫어요 그거 어렵다고 안한다 했던 네, 맞아요 에임 보여주겠다고 했다가 예 처참할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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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에 당해가지고 아, 나리님? 그거도 깊으나? 에임에 당해버리 어, 나리님 보였다 어, 나리님 보였다 어차피 뭐 저는 이렇게 숨어있으면 안 보여요 그, 근데 님은 베이컨이잖아, 이 캐릭터가 프리즌라이프는 또 뭐지? 프리즌라이프 그 감옥탈출인데 솔직히 노잼 아, 노잼이래요 어쨌든 추천은 감사드립니다 네, 민족 옛날엔 재밌긴 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거 사원극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면 그 팀이었어 과연 링크님 지나가셨어 어, 잠깐만 아, 햄스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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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면 좋겠다 햄스터가 아, 링크님이 아니구나 제 앞에 아무도 안 지나가요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보다 귀여워서 따라갈 것 같은데 왜요? 묘에는 도망가야 돼요, 원래 그까무지개 스킨 scratch 밍크님인 줄 누뒤시 우씨,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 누가 죽었지? 누가 쓰러졌어 누가 쓰러졌어 저 요일 sync 저 녹마며 안와 여기 안와 여기 안와 여기 안와 여기 안와, 여기 안왜 제발x3 아 누군가 진짜 내려오고 있어 오지마 왜 자꾸 빨간색이 되는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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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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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빨간색 됐지 봤죠? 이게 바로 도시나리 야 숨바꼭지는 도시나리 왜 자꾸 빨간색이 내려오는거야 다른자가 옆에 있다고 안살려줘 안살려줘 다른자가 옆에 있다고 아 옆에 있네 뭐 살았다 이걸 살았네 고슈네도 살고 있어요 지금 옆에 피지사가 있잖아요 죽으면 이상하잖아요 죽어야 죽어야 되는데 아 이게 바로 피지컬 여러분께 제가 숨기려고 했다가 숨기지 못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나리님이 내가 숨어있는 곳을 봐야되는데 나리님 저 좀 살리려고 살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어 엑시트 오픈 근데 이렇게 탈출할거가 어디지?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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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려다가 망했다 살리려다 망했다 아 젠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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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난 누구를 살리려다 죽은거야 희생했군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못살렸어요 누가 이미 살리 누가 이미 살렸더라고 찾은자가 뒤에 있어 화이팅 나 발견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범진님 범진님 뭐해요 거기서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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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기가 싫네요 나리님 저 탈출했어요 나리님 못했죠? 네 화면 이상하잖아요 그 친구가 근처에 있었는데 없었어요 이런 내가 살리지만 안아껴도 어 잘 주문이 가시켰다고요 공진님 어딨어 공진님 와 나리님 나리님 네 여기 있다 강자 외로 가는 스킨 어딨어요 여기 여기 반성 쪽에 귀여워 1호박스 다 썼다 스킨 1호박스 있었는데 다 썼다 네 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1500원에 70노박스 주거든요 아니 85노박스인가 이걸로 70노박스를 이거 살 수 있어요 70노박스를 이거 살 수 있음 그러면 저희가 70노박스 얻으면 할 수 없을까 한마디로 이거 15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에요 뭐 닮았는데 음 고스님 왜 저 옆에 계세요 그 자리가 누구지 누굴까요 한마디로 누구예요 노애플 누구예요 저분 그니까요 그 그 네 나봐 불량시리님이시다 사과가 없대요 배신자 저 노애플님이 누구더라 안 아 저기 노애플님 불량시리님이시랍니다 어 빙강님이다 이 아 깜찔 술래있는줄 아 닉크님이다 에? 저거 뭐예요 안녕 아 올라갔습니다 됐다 부활하자마자 멍청해요 술래 멍청해요 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 아 이게 아닌데 아 안 준거겠죠 아니 대놓고 있는데 그냥 공간 핫 아 이게 안되겠지 왜 1인 정국 오 아 젠장 뭐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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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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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헤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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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도와주러 오셨군요 아니 나도 죽었어 아니 저 뭐야 아 제가 도와주러 갈게요 굿 굿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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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람 다 같이 가요 같이가요 저 무서워요 어 위험하다 도망 살려야 되긴 하는데 아 곧agna 살리다가 죽었는데 헤엄미 이거 어려워 헤엄미 제가 유인을 끊어서 잘인자 유인할게요 헤엄미 들어가고있다 아이고 있어 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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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할게요 을롬루 안되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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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안되킨다 오우 내가 사람을 죽였네 에이 에이 에스 에스 아이고 깜짝 아유 헬프미 3분 동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있다구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헬프미 헬이 헬프미 가다가 죽을 거 같애 죽을 거 같애요 빨리 죽을 거 같애요 누가 살려주세요 잠깐 기다리봐요 아 젠장 어이잖아 자 일단 치료하러 갑시다 엄지공주님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빨리 어디있는데요 좋았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아 아 근데 나 이 게임 전에 한 적 있나 어 갑자기 궁금하네 선인장 선인장 이 뜻은 누가 본래 우와 출구가 어디였죠 출구는 떠요 출구는 마지막에 1분 남았을 때 뜹니다 아 아 졌다 아 아 근데 물표 왜 뜬거야 이거 2 2 2 2 2 한번 관전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게 왜 걸려 이게 왜 걸려 헬프미 노에프님 입장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역시 1인칭이지 보는건 역시 1인칭이지 노에프님은 어디서 아니 저거 아이고 위험해 아 진짜 죽었어 살인잔 놈 저런 아니 죄송한데 이거 살려주면 안 돼 살려줄 레도가 다 죽고 죽었다 네 살인자 캠핑하는 것 같음 살인자 캠핑하는 것 같음 네 저 캠핑했다는거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죽어요 혹시 질문을 준 사람 누구세요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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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찾아놨다 이제 흩어져야돼 한명은 한명은 적어도 두명을 살기위해서나 한명은 흩어져야돼 뭔 말이 안해 또 죽었어 대찌님은 완전 사망하셨네 어 저는 탈출 탁토라와 갑니다 난 가만히 탈출 오오 살려둔다 유웨펀 언록 야 누구야 누가 나에게 거래를 신청하려는가 오오 아 전 렉댔어요 동강님이 문 어딨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 문 앞에서 좀보 타고 있었어요 룰비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문 앞에서 Shift 누르면서 컨트롤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불량시키 멍청하다고 하신 분 누구예요? 멍청한 건 겁 하시는 건데 전데, 그 게이터 뺏지 마요 저라구요 왜 왜 케이터를 빼서 처리 시설로 고고싱 자, 불량시키니 재밌으셨다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줄게요 아, 따뜻하다 구독 한 번 눌러더니 구독 취소가 되네요 어, 금광님 따뜻해 보여요 이비세님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전 세 번 눌둘게요 난 이런 거 근데 술래도 안 걸리더라 저런 말하면 걸리던데? 누구지 저거? 모르시는 분 같네 준서스 아! 아닌가? 판다님? 케이터 부문은 판단네 현질러다, 현질러다 현질러다 현질러? 야, 판다님은 아이디가 판다인데 판다 아이디를 판다 아, 무지님 같이 가세요 야 라임, 라임 죽여신다, 망글자리 야, 신분 좋아하셔 깜짝이야, 깜짝이야 놀랬어요 야, 그 라임 사고싶다 BTSD BTSD가 BTSD가 아, 화윤님 화윤님 화윤님,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면 돼 제발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제발 제발 살아나라 그렇지 어, 엄지님이네 뭐야 근데 여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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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핑크머리 누구세요? 누구세요? 핑크머리 누구세요? 어, 여깄네 오 싹 다 썩었네 왜 이렇게 죽는소리가 많이 들려? 잠깐만 아 나 안 보이겠지? 아이고 다 죽었네 여기 나 안 보이겠지? 님들 저 보이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보여요, 잘 보여요 와아 어떡하지 신혜한테 들겠는데? 왜? 아 이걸, 이걸 겨우 살리네 이걸, 이걸 겨우 살리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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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죽었어 어, 뭐야 또 죽었어 엠진이 언니 엠진이 갔어 엠진이 갔어 엠진이 갔어 하지만 곧씨냐님 가지 않는다 아잇 엠진이 엠진이 덜씨냐님 갔어 다 갔어 아니, 3분 아직 3분도 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죽으면은 뉴비라고요, 뉴비 아잉, 뉴뉴 아잉, 뉴비 이게 상황을 보자면요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가 반복된 것 같아요 아잉, 그니까 그, 술래가 캠핑을 해가지고 그, 캠핑할 때 캠핑할 때는 웬만하면 안 살리는 게 나아요 잠깐만요, 술래 여기 왔어 술래 여기 왔어 캠핑하고 있다는 게 판정되면은 그게 안 줄어들어가지고 카운트가 아아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땐 안 살리는 게 맞아요 그렇구나 아아 아아 나리님 위에 뜨는 거 그냥 그대로 읽지 마요 왜요? 여기 있으면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잘 숨은 게 문제가 아니라 위에 뜬 거 그대로 읽지 말라고 어, 잠시만 여기라면은 설마 아, 아니 여기에 지금요 아, 잠깐만 너무 눈에 띄잖아요 가요 빨리 으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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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시나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코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시고 유튜브 구독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쿨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쿨가이님이 이 쿨가이님이구나 이 쿨가이님이구나 링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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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죽이죠? 못 죽이죠? 된장 죽였다 잘 죽였죠? 네, 잘 죽였죠? 네, 잘 죽였죠? 이거는 저를 살리면 안 돼요 지금 근처에 있기 때문에 grounded pride 앵컬네임 너무 잘 보여요 민크네임 통 spider 도망가 help me help me I'm help me 어? 어? 뭐야, 보스는 자리있다고 죽었어요? 어, 거미같애. 이렇게 움직이니까 거미같다. 이건 거미같애. 자리있다, 신입. 집자가. 야아. 어, 이거 살렸다. 어, 살렸다, 살렸다, 살렸다. 살리자마자 죽었어요. 아, 지금 제가 다 살리고 죽었어요. 아, 죽었다. 야, 이분 잘하신다. 아, 지금 제가 다 살려주려다가 지금 저 쓰러졌어요. 링크님 3인층으로 걸 때마다 햄스터랑 룩 맞춰서 부담스러워. 약간 기었다며져요. 아싸, 이겼다. 여기도, 여기도 되게 타는 것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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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데? 아, 재미있는데? 아, 한번은 유망이 싶었네. 아, 재미있었어. 가셨어. 텐씨. 텐씨. 텐씨는 역시 강력한 반응. 텐씨는 강력했다. 텐씨는 강력했다. 슬레도 못 잡았다. 환리하셨다. 환리하셨다, 환리하셨다. 이날에도 이제 최후의 생존자가 될 것이다. 아, 내가? There are no more survivors. 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고인물이 될 수 있겠지? 아, 진짜? 나 오늘 킬로 한 번도 안 됐다. 저도 안 됐어요. 원래 안 되는 게임이에요. 아, 내 링크님 한 두세 번 정도 되지 않았나? 맞아요. 한 번에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된 것 같았는데. 부럽다. 햄찌구이. 누구 때문에 부계정으로 왔네. 누구 때문에 부계정으로 왔네. 아, 이거. 여덟은 쉬워했어. 아, 이거 누구 때문에 부계정으로 왔어. 근데 왜 시작이야? 아니, 엄지님까지 오셨잖아? 아니, 난 아까부터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죄송해요.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공계정임이 더 그렇지. 텐씨 좀 가지. 아니, 종종 안 하셨네. 아직 방종하려면 뭘 왔어요. 아, 이제 11시. 아, 이제 11시. 종종 하려면 한 두 시간 정도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 아직 고스날이 피 말라 죽이려고 하시네. 네네네. 죽여야죠. 하하하하. 그러면 고스날이 방종이 없어지는데 괜찮으세요? 네 라고 하시겠지. 어, 나다! 죽었어. 다들 죽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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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볼까? 죽여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이건 팍시가 너무 심해. 죽여볼까 한 번? 죽여볼까 한 번? 하하, 못 살렸어. 정말 방풀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 하하, 방풀어야지. 배 대표님, 배 대표님, 여기 위에. 못생겼다. 고스날이 이 꽃미남을. 으, 꽃미남을. 여기서, 여기서 뱉 사면 이기임. 형. 어디실까? 어디실까? 어이쿠! 잡았구요 주다리님은 이제 본 본인함이셨어요? 자 어디 있을까 잘 따라옵니다 자 이제 샬리로 오시겠지 무슨 날이 캠핑하나 설마? 어허! 엘링크님! 어허! 어허! 렌즈 만들어봐 왜 따라와요 팬이에요 아니요 저는 팬이 아니에요 캠핑하세요 어허 소경 올라갈 수가 없어 뭐야 가셨어 아아! 범지님 뭐 됐다 올라갔다 안녕! 안녕! 헌! 잡았구요 왜 잡으셨어요? 아유 죽은거 친다 여길 손을 대면 안돼 여길 막 이렇게 잡아 엉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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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 붙었다 엉크엉크 엉크다 엉크다 제가 한 곳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딴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면 무서운 존재인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겨드리도록 할게요 딱히 그렇게 까지 무섭진언니 목소리로 하윤씨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위에서 보면 되는구나 무섭다기보다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조심하세요 네 하하 나 누워했으니까 나 무한 시차연이 각기 하윤이 형 하윤이 형 하윤이 형 하윤이 형 하윤이 형 하윤이 형 옆으로 가봐요 아이고 떨어졌다 자 안녕 안녕 안녕아 cultivated 아이구 안녀어어어어 아이고 아이고 어 난이 캠핑한다 난이 챔핑한다 구수나기 캠핑한다 하윤oc решил Laser 주행해봅시다 저희 하윤도 죽었어 와 와. 사람이 죽었어 은아리 망뎅이잖아 캠핑 야다 캠핑 으아아아아 와우 와우 설마 뭐 죽었는데 미라를uje 그라마 사람이 없 아니겠다 reported 라리님 왜여? 오호 오호 이렇게 살린다 어디갔어요? 거기 못 가요 아니 또 죽었어 에헤이 대찌님 잘가세요 나리님 죽었어요? 나리님 2킬러에요 아니 제가 죽을 수가 없는데요 나리님이 죽으면 이건 이상한거죠 뭐여서 죽은줄 알고 술래니까 아직 8명이나 살아있어 뭐야 이사람 왜이렇게 사람 못죽여 여러분들이 잘 죽인거에요 인정하잖아요 8명 중 4명이 지금 여기있긴 한데 나쁜놈 근데 쟤 어딨는거야 왜이렇게 많아요 길을 모르겠어 아니 보고있어요 한단님이랑 한단님이랑 아하 한단님이랑 링크님이랑 동지님이랑 화요이님도 있어요 화요이님도 일단은 1분부터 시작이지 그때는 이제 내가 위치가 다 보이기때문에 여기 근데 탈출하고 있는쪽이 아닌가 여기 근데 탈출하고 있는쪽이 아닌가 탈출구쪽에 나리님이 있음 잠만 나리님 방풀좀하자 방풀좀하자 방풀좀 방풀좀 탈출구쪽에 나리님이 있음 어 여기 탈출하라 죽어도 돼요 자 탈출해봐요 자 탈출해봐요 저는 여기가 탈출하고 범진님 여기있네 그냥 여기서 그냥 탈출하면 끝이오 그냥 탈출하면 돼 가자 이제 탈출하자 와 아니 왜 안가져 와 내가 탈출 못하나 난 안되네 와 운이 좋은 줄 아십시오 빨리 탈출해요 빨리 나리님이 순례에요? 네 제가 순례였어요 아 젠장 역시 나는 순례랑 안맞아 아 젠장 역시 나는 순례랑 안맞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흘레 어렵구만 당연히 어렵죠 안 어려운게 없어요 오 철학을 갈쏘시다니 뭐지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맵이 걸릴까 기차 이거 하고싶다 해피 네 네이버후드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마이트댄 블링 네이버후드 생각난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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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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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제피터필러다 무서워요 나 사람죽이는거 잘 못하는데 뻥치지마요 그렇게 도시락이 많이 죽일 땐 언제고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 왜 미루야 죽이시면 돼요 그건 알아요 나린님부터 썰어요 일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혹시 나린님 위치에 삽니다 안돼요 얘기하시면은 방송 안할거야 ㅋㅋㅋㅋㅋ 그러면은 팔찌 와 어 잠깐만 살려줘요 요이님 이쯤에 있어요? 네네 사사살려줘 여기 나린님이네 어 여기 저기 나린님 없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 시프트락이 안되잖아 내 위치에 너무 잘 보여 여기 나린님 없는데요? 여기 나린님 나린님 나린이예요 여기 나린님 나린이예요 쨍쨍쨍쨍쨍쨍쨍 여기 나린님이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지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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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이 들어가는 거 여기 있다고 이 지방이예요 아이쉿 저 닿아보세요 나린이 이 지방이예요 펜이예요 이야 이거 완전 사기꾼이시네 점진님 펜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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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르는 일 음 이번엔 탈출하겠구만 이번엔 유비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인걸 나린님 지붕위에 계세요 펜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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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치료해 드릴게요. 야미, 야미, 자, 감사합니다. 앗. 아리님이 일단 구하고 죽었다. 나이스. 너 닉네임 대충 지는 사람 죽었어. 여기는 모르겠지? 몰라야 되는데. 왜 나만 놓여? 하하. 에이구. 어, 피부. 어, 피부. 여기는 모르실 거야. 몰라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응? 아니야, 뭐. 하하, 오빠? 으흠. 네, 슬슬. 슬퍼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슬슬이 피지를 짤대요. 조용히 하세요. 자, 나리님 나타나 주세요. 나리님. 저, 저, 저기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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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하고. 좋아. 됐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와아아. Was. 아 이거. 과 새끼손가락 같아. 야, 위험했다. 이야, 되게 준비했었는데.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아아. 해주고bbe. 자, 김제원. 김제원 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시 김제원님. 김제원님 많이 좋아하는데. 아니, 그 renewable 해서 비트 까지 말씀igu 생각하세요. 제발. 아, 제 목소리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어 네네 어 근데 김재원, 김재원씨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였더라? 유튜버 중에 좀 유명한 분이었나? 누구세요 그게? 누구에요? 아니요 지금 팔로우 하신 분 있어요 어서 봐요 아 타스 환급대요? 근데 나린님 타스 환급대는거에요? 아니요 아니 아니 타스가 아니고 아 스트리머에요?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아이디가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아이디가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아이디가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아이디? 뭐 지금부터 안하면 되졌네 오오 아니 마이크랑 시프트키 마이크키가 컨트롤인데 컨트롤이랑 시프트랑 같이 누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새키손가락 그쵸 제가 구구덕할때 왜 T 누르면 이동하는거랑 똑같은거네 난 술래 안걸리냐 왜 나 술래 걸릴까 기차에요 기차 과연 술래가 누굴까요? 난 콜 기차 콜 전 안걸려요 절대 전 안걸린다 제가 한번 걸리면 제가 로봅스로 1500원 한번 더 지릅니다 와아 제가 걸리면 1500원 지릅니다 저기 딴걸려 제가 걸리면 만로복스들입니다 잠만 이름 뭐죠? 닉네임 뭡니까? 단호기님 아니야 저 목소리? 레인보우요 오케이 오케이 레인보우님 걸려라 레인보우님 걸려라 살려도 어 뭐야? 노애플님? 재밌게 노애플님 와 이번엔 멋있다 이건 좀 멋있다 다행이다 잡히고 싶긴 안타! 잡히고 싶진 않다 차가 있다고 멋진 것보다 나는 내 로봅스가 중요해 로봅스 중요하지 않아 이게 누구실까 아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올라가면은 어려운거에 다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측에 올라갈 때가 있었네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ощ 나리님 밥을 싹점 만들기 아주 좋아 itan Tigers 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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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닜라 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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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나리님부터 죽여주시식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명당을 찾았다 명당을 찾았다 명당을 찾았다 명당을 찾았다 핸스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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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숨었다 살리지마 살리면 안된다고 왜 살리는데 다들 살린다고 작정을 해놨어요 캠핑하고 있는데 지금 살리면 안되지 아 저기 왜 저렇게 사람이 많아요 살리는 분 하필 일로복스 드립니다 아 살이 안살려 위험해 위험해 살려줘 아 좋았다 저 사실 안줄거에요 위치 팔아도 되고 안녕 엄지님 어 저기 판단팀있다 어 쿨가이니 딛고 들어오셨나요 혹시 같이 대화하실거면 신격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면은 어 손내가있어 사간도 검쳐 보스 나린님 보자 보자 뭐라구요 아 보자 보자 깜짝이야 아 안들어왔어요 그럼 아직 안하셨나보니 보자 나린님 자 보자 나린님의 순간 뭐 모래 보자를 자차에 있고 바로 가 집에 가서 네 나린님 건물 들어갔어요 가서 진짜 이상한 집 아 젠장 살리고 있었는데 살리고 있었는데 살리고 있었는데 살려요 살리지 말았어야죠 살리지 말았어야죠 이게 뭐에 심한걸만이 하겠잖아요 아이고 위기가 두껍고 위기가 두껍고 위기가 두껍고 어 이게 되네 어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어 그 이어서 가는 어 도미니스나 나린님 저 도미니스 가르세요 에메라이드 도미니스 아 프로듀싱 구역로 복수 될거에요 에 왜 고스님 저 지붕 위로 갔어요 진짜 할인죠 오우 못생겼어 재미있다 이제 나린님 이거하고 다른 게임하면 안돼요 무슨 게임 할까요 나린님이랑 저랑 이 게임을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레벨이 갔네요 그니까 아이고 어.. 이런 사람 죽는다 오.. 스니케어 2명이다 잔냥이게서 아이고.. 한입장어 2명이다 무슨 게임할까 무슨 게임을 리듬게임 리듬게임 당기면 돼 아이고.. 발견아 먼저 뭐지? 한국어도 할 수 있는 리듬게임 없나? 아이고 가.. 아이고.. 지금 굉장히 리듬게임이 당기거든 뭐 추정게임 하시지 않다고 하시네 리듬게임이 당기고 어.. 햄찌님은 대찌님이에요? 네 어.. 햄찌님은 대찌님이고 팜찌님은 링크님 오오.. 원래 아이디가 있구나 근데 무슨 게임이에요? 게임을 알고 가야지 리듬게임 11,000원 잼 980개 누가 나보고 못생겼담 누구예요? 불량실인이 못생겼다고 하시는 분 그냥? 이.. 이.. 뭐.. 뭐.. 그러니까 뭐.. 뭐.. 라이트워치요 제가 추천한 게임 뭔데요 뭔데요 라이트워치요 펑키프라이데이 펑키프라이데이 퀼트를 꼬이기 전에 나리님 안됐던거 랩걸려가지고 못한건데 네 저 근데 나리님 안됐던거예요 아 이거 이거는 안돼요 이거는 안되요 이거는 제가 안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게임이 안되면 게임이 안되요 펑키프라이 총거 멀티만 가능합니다 아 그거 말고 네 어떤거 라이트워치 가요? 라이트 어 아니면 사냥, 사냥 시즌이나 엘티튜드? 갑자기 고든 어? 어 이게 있긴 있네 아 저기요? 알트앱4 아니 알트앱4는 왜 이게 뭐지? 그 되게 킹반드 게임인걸로 해야겠는데? 일단은 제가 포인트를 쓰셨으니까 포인트를 쓰신 분의 엑시마스 이벤트 아니 근데 이게 다같이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두명이서 할 수 있는거일텐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안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몇번 해봤는데 아예 실행이 안돼요 실행이 안돼요? 실행 자체가 안돼요 그러면 제가 말한 추천 게임 가시죠? 뭔데요? 나이트와치요 제가 지금 뭐 그거 근데 그거 포인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게임 추천 저기 보시면 포인트 보면 500포인트 하셔서 게임 추천해봐요로 하셔야 되거든요 아 저 못하겠어 컴터 이름을 영어로 해야죠 저 못하겠어 못합니다 아아 죄송합니다 컴터 이름을 영어로 해야죠 무슨 뜻이에요? 어... N I G H T W A T C H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아니 그리고 자꾸 이거 불티키지마 포인트 그만 잠깐만 포인트 다 날라가요 포인트 그만 멈춰 3.2만도 써야지 이게 아직 안 돌려줄거야 저거 포인트 3.2만도 써야지 사이타마 전장이면 했던거잖아 저거 그냥 싸우는거 아닌가 맞아요 이거 그냥 그 네 그냥 변신하면서 싸웠던 그거죠 이거 잠깐 다른게임 추천받으면서 잠깐 하고보자 뭐 슬랭더톱이요 이게 왜 이게 왜있지 이거 만들긴다 못만드는구나 근데 이거 8명까지밖에 안되네 그러면 안된다 이거 아니래요 우리 더 있겨면 탐나는데 좀 어 미니게임즈 하자는데요 어 미니게임즈 좋죠 미니게임즈 미니게임즈 우리 했던거 네 좋죠 좋죠 어 거기서 제가 뒤집어 많이 줬지만 네 그냥 애틱 미니게임즈 치고 들어가세요 아니 오랜만에 피구하실래요 피구 피구 좋다 피구 뭐였죠 그게 덧더치보 미니게임즈 쳤어요 어 미니게임즈 뭐라고 쳐야되요 어 뭐야 왜 한글로 쳐줘 아이고 활기점 맞네 미니게임즈 어 뭐라고요 이거다 디플렉트 피구 이거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 못해봤어요 들어가보세요 님 자 들어오시구요 범주님 들어간 서버를 보니까 메톨인데 범주님 들어갔다가 메톨인데 아니 근데 불량신님 봤는데 봤어요 봤어요 게임이 뭐에요 신드레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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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게임이에요 신드레이지를 전에 했던거 전에 했던거 성분하초 신드레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영어 원작으로 했던 신이 말하는대로 아니요 신이 말하는대로 아 신이 말하는대로 아 신이 말하는대로 그거 나 왜 안돼 근데 재밌어 보이던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오징어 게임의 바탕이른 영화 근데 뭔가 신드레이지를 해드릴게 걱정마야 신드레이지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 나쁘진 않은 게임이었어 근데 저 진짜 엄지님한테 의자 뺏기는게 좀 나쁘긴 했지만 덧배면 괜찮았어 범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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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허무하게 가시면은 이거 잘 안챙겨져 이런 참았어요 샷끄칠뻔했는데요 어 신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 아우.... 우 zoo 싹 시작해봅니다 Be hecho 룰비 온! 하면서 바로 죽고 서블나리? 뭐지 홀리가 죽었는데? 홀리 쉣! 어 잠깐만 아마님이 죽었네? 자 피고고이니? 에이 피서 죽었다 캐릭터 죽었나? 나는 야아 방가방가 헤토리 물고기구이 먹을까? 아냐 아냐 내 동룰지 내 동룰 응응? 으흐흐흫 뭐야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몰루 이거는 잘 안 튕겨져 전에는 잘 튕겼는데 왜 안 튕겨질까요? 어 뭐야 튕겼는데? 닫잖아 다들 안 튕겨지잖아 어 마이 마이크 세정도 해봐야겠다 채우대 1인이 남는거에요? 어? 어? 튕겼는데? 킬 이상하네 다른게임 하자 신데레에 이제 가겠습니다 끝나고 나 어우 깜짝이야 도 답 오!되네 오오오오오yorum 엄지님 얼 이라고 하면 죽거든 네 죽더라고 응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죽더라고 크네 국어 이게 지금 안 튕겨지는 거 같아 voluntary 그러니까 안 튕겨져요 저도 튕겼는데 안 튕겨지더라고 신데레에 의식하겠습니다 봐봐 봐 나가나가 아니 나 눌렀잖아! 신드레이지 마이크 좀 출연해야겠다 눌렀잖아! 어디 있는데? 목소리가 크시던데 이게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소리를 자제해 줍시다 바루마상가 어로운 나포 소리를 한 건 자제해 줍시다 불량키리님 뭐예요? 아 나스 인쇠 동기님 이후로 마이크 이후로 소리를 꺼는 사람은 오랜만이네 신이 말하는 대로 이거 맞지 않나? 신이 말하는 대로 들어가시죠 다루마상가 아 근데 오우야 왜 이렇게 한 거야? 신의 뜻대로인데 이거 아마 신의 신이 말하는 대로 생각보다 이거 그냥 노블럭스 번역이 좀 많이 뭐 같긴 하죠 맞아요 영화도는 압니다 노래 본분이라 할 수 있죠 네 핫코어 갑시다 핫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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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죠 핫코어 어우 번지님 노래 부르신다 어 나 한찌갑 사라지고 종류 옷이 됐어 안 불러 안 불러 아 아 아 보다 왜 이렇게 움직이지 나다 한영키버그 맞다 한영키버그 맞았어요 퀴열 아 옳지 나루님 딴 거 하면 안 돼요 저 이건 모바일을 너무 호환이 안 돼요 모바일은 호환이 안 돼요 모바일은 호환이 안 돼요 이거 너무 한판에 플레이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린 나루님 왜요 핫코어 가죠 차라리 이거 할 바에는 그냥 미니게임 초국이 나을 거 같은데 이게 게임이 있어요 나는 하자 하자 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 근데 이거 한판 하는데만 해도 몇 분이 높게 걸려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뭐 저 췄어요 뭐지? 광고 왜 이렇게 기타 되지? 원래 있는 거구나 아 나 풍 어디 갔지 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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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 응 기타고 정가를 더 대표네 휴업 굳세 쿵쿵이로가 그 기타와 저거 싫어요 뭐야 쓰우고 튕긴 거예요? 아닌가? 아니야 그냥 일부 안 들어간 거 아우 근데 다로마 vs 상관님 완전 화 나셨네 다로마 vs 상관 오다웃디 뭐 게임 알지 아이쿠아이쿠에 다루마쌍가 이때 잘 죽었어요 그.. 그.. 다루마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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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루마쌍가니 이빨 썩으셨네 이빨 좀 치료해야될거 같은데 왜이래 으흠 다루마쌍가 다루마쌍가 소리 오오 죽었어 다루마쌍가 다루마쌍가 타루마쌍가 이게 뭔지 다루마쌍가 올라 어? 어? 빨리 끝났네 어 근데 제 머리가 정맛 한 거에 이빨이 그냥 너무 썩어 이건 알지 피드를 지길 수 있네 아 이거 어려워 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 난 이거 이거 뭐 말려 모바일 업가 겁나 심하 화이팅 저 이거 태블릿으로 하는데 이거 진짜 쉽지 들어가보자 해보는 거랬어 해보는 거랬어 네 모바일 업가 심하긴 하네요 좀 많이 심하네 잘 좀 많이 심하네 잘 좀 많이 심하네 어 정리해 제thren 잘 안 나 오 어 오 وي 뭐 해 왜 당하는 거야 아니 아니고 멍무여 뭐야, 들어가자 안 돼 안 돼 아니, 모바일 옷 같이 탔지만 해 어디야? 여기 맞잖아 아니, 모바일 옷 아, 잠깐만 이거 모바일 이거 히히호! 롤츠 고! 어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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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보자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할까? 뭐야, 어디로 가야 돼? 마리투자이 아, 했습니다아, 자아 롤츠 고! 롤츠 고! 롤츠 고! 롤츠 고! 롤츠 고! 그 사람 어딨어 롤츠 고! 뭐야, 뭐야 이거 롤츠 고! 롤츠 고! 롤츠 고! 롤츠 고! 롤츠 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라고, 게임을! 이게 게임이야! 근데 언제 할 수 있을까? 일단 게 게임이냐? 우리나 쓴 거? 요아올! 아... 이거에 들어가네, 와... 이 분이 엘리콘 같은데? 랭크님 화이팅! 아, 근데 나리님! 네! 랭크님,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요? 네. 그거는 어렵진 않은데, 저는. 한 분 넘었다. 또 갔다, 씨. 오, 드디어... 그 정도로... 자, 자신감이... 그럼요. 자신감으로 뛰어난 놀이다, 저. 이 야빈팀이 넘까나간다. 빈타우스에서 자신감... 자신감을... 좀만 더, 좀만 더! 아, 아깝다. 마지막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엇가당했는걸요. 게임! 뭐야, 나리님 옆에 계시네. 자... 나리님... 어, 엄청 하셨어. 하하하하하하. 다리에, 엘리콘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 나리님... 아, 리듬 게임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제가. 검지님이 나리님 불러요. 왜요? 의자 레전드 한 번만... 뭐야, 쉬운데? 잠깐, 저 잘 안 들렸는데? 의자레전드 한 번만 더 씹죠! 시원성! 의자레전드... 쟈쟈... 잘... 이산... 현중간 만드는 거야? ísans.. Missouri 바로 되돌려줬죠? 아! 우와! 돌려와! 나린님 일로 오세요 자! 띵! 아깝다! 아 당했다! 아 아깝다! 오케이 나이스! 큭큭! 어! 터졌어! 네 죽었어! 생명 하나 남았다! 죽당한 것 같은데 부활할 것입니다! 다른 게임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썸! 띵! 나린님을 죽인 복수로 하고 뭐 어! 한 번만 더 맞으면 죽는다! 내가 복수해주마! 니들이 죽인거라! 아 니들땜 어! 내가 만만하게 봐주니깐 진짜 세트워크 오류 발생했네! 왜 발생해? 대박! 너무 아픈데? 난 좀 비켜있어야겠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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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바일 업과도 없네 아! 아 이걸 사셨어 왜 사셨어 아 뭐지? 진짜? 어? 구할 아 나 이거 싫어 엄지님 트라우마 있어 이거 엄지님 따라오지 마요 진짜 따라가야지 오지 마요 진짜 따라가야 돼 그쵸? 안 돼요 치 ärFA 아 아 엄지님 따라오지 마요 더 따른 띵! 띵! 조그라 Veggie 제발 제발 빨리 안 바뀌니? 으 아 앉았다 됐다 안 졌다 엄지님은 안 중요한데 내려야 빨리 앉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이 이거 부서지내자 하하하하 하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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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넘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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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는 던져서 저 때리라고 있는게 아니라고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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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서만 남아 남아 앉았다. 앉았다. 예이! 아이고, 판단님 미안해요. 어, 왜요? 엄진이 죽었죠? 아니요? 아니, 죽었대는데? 시청자 보고서 죽으라고 한다니. 아, 나린님. 변지지 말하네요. 정답은 나와? 이리온. 최후의 숫자가 되겠다. 간파문데요? 여하께도 많이 나이스 뺏어라 턴즈 나이스 뺏어라 턴즈 앉았다 다행이다 죽이는 줄 알았네 모르는 삶한테 죽을 뻔했네 게임 어리석은 고양이 이거지 나리님이 어리석 안 끝났어요 게임은 라운드 남았어 나리님 어리석대 저 여기있어요 게임 왜이렇게 길어 아 이거 문법 문법 나 이 게임 진짜 싫어 이거 게임할때마다 멀미나요 나 계속 밀어 이거 이거 티비에 나오는 모양의 문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거에요? 멀미나입니다 게임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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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되렸네 나디님 와요 얍! 이거 할 때만은 내 끌려요 뛰어 어머나 엄지님이다 아 왜 때려! 왜 때려! 어머나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진짜 난리다 여기 너무 좁아 살려고 엄지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네 아 젠장 꺼꾸루다 네 이게 바로 문워크입니다 빰 빰 빰 빰 빰 빰 어우 아팠빠 아 머리 어우 우와 나 들어갔는데 아 타라 타라 뭐야 아니 나 밀쳐내고 박았어 와 진짜 와 나 들어갔는데 와 나 들어갔는데 와 나 들어갔는데 와 들어갔는데 밀.. 야 밀어쓸 와 와 킬 아이고 엄마는 잘못 울렸다 아 들어갔는데 밀어쓸 누가 아 뭐예요 잘 됐다 아 아 아 플레임 임미션 액티베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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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여기야 맥박스 맥박스 와 아직 다 칼했잖아 아니 이거 어깨야 선생님 저런 저 맥박스로 나갔어요 아무도 아무도 못들게 할거야 난 맞을때또 맞을때또 내가요 아 아파라 아니 이건 어깨잖아 넷박스 넷박이야 오빠 나 아니야? 깜짝이야 맞네 아니 넷박까지 나갔다니까요 이건 너무 어깐데 으응 와 나 나 나 이 게임에 나 이 게임에 난 처음이야 아니 뭐야 들어갔는데 밀렸어 킬 안할네 이제 그거다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바나나 바나나 고양이나 보고 다녀야지 이런 트롤을 보여주겠소 이거 술래잡기 아니? 어? 그거인가? 어? 다른건데? 아 술래잡기 맞다 어 로켓을 이용하여 로켓을 사용하여 아 이거 처음 해보았거든 누가 모르겠어 왜 나보고 따라오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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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주워 아 살려줘 오오 좋아요 일어난다 밟아 밟아 이때 밟아야돼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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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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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승도 인사하고 아 바깥이 없는 중 원수기가 맞아요? 아 나도 까보고 싶다 어? 잠깐만 인사한게 나와 어? 코인이다 와 스포인밖에 없는데 스포인이요 아무도 시간 안에 버티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만 나 슈퍼보드 찍고 있어 알겠습니다 병아리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오 고맙다 살아있는 거였어? 2페이지인 것 같아 2페이지 뭐야 2바툰 눌렀는데? 위험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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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리도 같이 움직인다 바닥에 튕겼어 무슨 뼈가 보였어 아니 바닥에 대박이 저희도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 아니 나 안 잡혀 가닥에 튕기는 건 손 났는데 깼다 이제 안 샤나고 샤나 난다 아 나리님 이거 아마도 풀타임까지 살아남아야 되나봐요 아 그래요? 아 끝났어 이겼다 이겼다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네 이제 선으로 알겠습니다 게임 하나만 더 남겨 감사합니다 저기 저기 해치웠나? 1700만 제가 밀어줄게 아 지금 다 됐구나 안 밀어주면 나비 에휴 뽑았고 가장 길게 들어오는데 냅뼈 응 못 밀어내셨네 뭐야 이거? 희정한 거? 싸움 네? 됐다 브레이킹 뉴스 월드월드 리포트 인디케어 스튜든스 에휴 미스테리어스 갑자기 위디엣 석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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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지금 저기 나온게 다 뭐야 여긴 석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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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뭐 자신있지 마리님만 노려야지 저를 잡을 수 있다면야 등장 약간iencia 잠깐만 저 혼자있는거 보니까 역시 에휴 hij pouss 더 호스 어딨어 나리님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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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 어케 이쪽이 이쪽이 forty build 우리 같이 간도를 좀 높이고 오 잡았다! 정인의 심리한다 누구다요 나리님 폭탄아 나리님 폭탄 절대 잡히면 안 돼 아 좋았어 그자다 왜 못함 아 왜 못함 아니 왜왜 안 돼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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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짠 안돼 아 졌는데 아 졌는데 나이스 아이디가 에바구만 뭐야 끝났는데 저 남아있긴 하거든요 일대일 일대일일꺼에요 아마 이제 나 벌써 여기 일대일이야? 네 다 지금 다 튕겼나봐 아 이거 원래 엄지님이 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왔냐 아하이팅 아하이팅 자 잘해보세요 이겨보세요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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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살아계시는구나 최후의 승자가 되세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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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 네가 왜 이렇게 오래 갈려? 튕긴 거 아니에요 혹시? 아뇨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이분, 이분 그겁니다. 고수입니다. 된고수입니다. 과연 엘리크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오십니까? 지시면은 고바스보 되는 겁니다. 이야... 과연 엘리크님이 떨어졌어요. 목숨은 하나 남았나요? 이야, 데미지를 벌써 많이 이길 수 있어요. 폭탄도 안 조졌어요. 아, 그래도... 개미지 많이 입었다고. 나린이 공짐 하나 해야죠. 공개임이야? 절대 너한테 맞아둡지는 않겠다. 공짐을 안 하겠다. 끝? 아, 끝났는데? 이거 죽을까요? 끝났네. 끝! 끝! 뭐하지? 뭐할까요? 공게임 공게임 뭐하지? 나이트 위치 나 근데 전에 썰배타기에서 억가당하던 나 말이냐 먼저다가 나 2등 됐냐 짤메타기에서 억가당하던 내가 여기서 2등 했네 자 뭐할까요? 초계수 아니 이걸로 모바일 억가가 상세됐잖아 안돼 이제 모바일 억가는 없습니다 모바일 억가가 나로서 상세되버렸잖아 안돼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와 대박 쩐다 아 그러고보니까 저 포인트 썼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피자 쩝 머더미스테리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아 있었어 머더미스테리 머더미스테리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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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새샷을 보내긴 했는데 이게 사진이 좀 잘렸거든요 사진이 잘렸다고요? 근데 확인은 가능한가요? 뭐지? 왜 포인트 쓴게 안보이지? 뭐가 잘린거에요? 잘린게 안보이는데 제가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잘려서 보냈어요 근데 32,000원 이라는 숫자가 애매하게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다 나리님 보고 판단해주세요 뭐가요? 32,000원? 32,000원이 아니고 32,000포인트를 쓴거고 네 32,000포인트죠 뭔가 이상한데? 또 또 또 또 또 숫자가 잘렸어 뭐지? 버그인가? 나 이건 무슨게임이에요? 일단은 추천해서 하는건데 이거 그냥 머더랑 경찰 걸리는데 그중에서 살아남으면 되는거에요 음 게다가 방 깍쳤어요 나리님 방 깍쳤다니깐요 방 깍쳤다구요? 방 깍쳤다구요? 어? 잠깐 나가야지 알려줘 안 들어가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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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미니게임 진행하자 이거를 방을 만들 수 없으니까 최대한 저금당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여기가지고 럭 블록도 괜찮을거 같긴 한데 아니 럭키블록도 괜찮을거 같긴 한데 아다다다 해줘 조인대 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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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못잡아 거기가 그나마 적은데에요? 대기열이 치 대기열이 있어요 살려줘 대기열이 칠번인데 맞나 이게? 대기열 5번이에요 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신거 같은데 아 아니요? 거기에만 그나마 사람이 적은 곳이에요? 못들어왔죠 네 여긴 사람이 적다구요 야, 이거는 인기가 많은가봐 분명히 2명 방 들어갔는데 금방 차네 한 번 더 해가지 않...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거 아닐까요? 12명 딴 거 하죠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되면 딴 거 해요 아까 나리님, 나리님이 그 뭐였지 시내의 뜻대로였나? 그런 거 하는 동안 디큐 규칙을 한 번 좀 정해봤어요 뭔데요? 몇 번 봐주실래요? 어딜? 뭘 보면 되는거에요? 디코방에 그... 규칙방? 맞나? 안 돼, 제기열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골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도 못 들어오셨죠? 제기열 제기열 5번 이제 그 나리님, 디코 어떻게 들어... 이 디코 어떻게 써요? 할 때 그냥 규칙방 한 번 확인해주세요만 해주세요, 제발 네, 규칙방 한 번 확인해주세요 네, 규칙방 한 번 확인해주세요, 하세요 감사합니다, 노예님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게임으로 해야될 것 같아 이게 인원이 같이 차지가 않네 내가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헐? 그러지 못하니까 네, 네, 네 혹시 판다윤님 다른 게임 추천하실 건 없습니까? 노예님님 어서오세요 친구 추가하시면은 바로 친구 추가해드리겠습니다 날이 곧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오징어 게임 하세요 아까 유지를 했는데 또 그런 일이 게임하자고요? 또 그런 일이 게임하자고요? 뭐지? 버지엄지님 쓰신 거 맞는데? 노블록스?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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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는데 판다윤님이 안 쓰셨네 좀 예전했으면 보이는데 아, 지금 보이네 보이는데? 안 보여요 제가 썼는데 제가 안 보여요 음 옛날 몇 번째예요? 그걸로 해보 몇 번째인가요? 전에 했잖아, 나리님 스키드 게임 뭔진 알겠는데 많이 있으니까 스키드 게임 대면 앞에 오징어 게임 뭐죠? 아까 똑같은 거 했는데 이걸 또 하자고? 엄지님 개화방송 봐봐요 일단은 제가 추천한 게 아니고 우리 보냈습니다 바로 친구 추가해드릴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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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짜지? 공캠 추천해야지 공캠 추천하션봐 공캠 무슨 공캠일까 미믹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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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믹이요? 저 더 미믹 아, 나이티메어 빼고 다 깨긴 했는데 스키 그럼 측면해 보자 나리고스 자, 같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게임하시구요 역시 자기가 고인물인 것만 들고 오신다니까 이거는 유튜브 구독은 파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문 자기가 자라는 것만 들고 우아판다님 바라배 응애 아 여기 높이 높은데서 자는 샤하면 바라배 응애 저기 여기 들어오지 가려면은 이제 서로 못 가고 되죠 침입자 해주세요 침입자? 들어오셔야죠? 나리님 나리님 들어오래요 나리님 저기 들어가야 돼요 아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몰랐네 시간이 얼마 안 돼? 달릴 수가 없구만 이거 전에 달릴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리님 저 선글라스 어디예요? 나리님 제 선글라스 어떻습니까? 어디 있어요? 갤깜지 와 갓깜지 와 짠다 와 짠다 어 저희도 간대고 오오오오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흐흫흫흫흫흫흫 이분 이상해 요인님 요인님 마이크 얼른 들어와요 같이해요 이거 한판 하고 침입자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아파요 우와 아니 뭔 16총나 걸려 시작하는 게 요인님 그 만약 디코드리고 싶으시면 규칙 한 번씩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따ром 일단 우승자는 어차피 의가 점쳐져 있다보니까 뭐 게임 자체는 재미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아님. 아무거나 걸려라. 어? 왜 가드지? 어 왜 가드지? 난 왜 가드? 난 플레이하고 싶은데. 쯧쯧쯧쯧. 난 플레이어 지롱. 재진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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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 나린님 어딨어요? 어차피 제가 못 죽여요. 어제 못 죽여요. 재진님. 재진님. 뭐야. 왜 죽은 것 같지? 응. 어이. 잠깐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니 했지. 재진님. 왜 굴러 다녀가. 재진님은 굴러 다니는 것이 특기인가봐요. 거세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이님 안돼요. 내가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이건 엄진님 때문이야. 그냥 가도 되는 사람이 유일자라쇼 하고 있어. 요이님 어떡해. 요이님 죽었어. 안 돼. 요이님이 죽었어. 내 예상이 맞다면 이제 다음 게임은 철탕 뽑기? 맞아요. 뭔 소리야? 어라? 누가 태궈라왔네요. 누가. 배찌님이 저희 잡아야 해. 잡아야 해요. 배찌님 못 올라와 여기. 배찌님 못하게 점프 넣겠지. 못가요. 배찌님 못 올라오죠? 알아도 못 올라와. 알아도 못 올라와. 그렇게 이렇게 태궈라 나. 올라오는데 못 올냐. 맞아 못 올라온다니까 안심하고 있어도해요 안심하고. 차라리 다른 샤자 잡으러 가는게 더 빠르겠다. táb2 근데 태궈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와 금관 régѣsel. 저도 올라왔어요. eme 좋아라 잠깐만. 이거 뭘 해 근데? 이거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배찌님 저기 계시면 올라오지 못하겠다. 지금 저기 정신 집중하는 건 바보예요 우스 아래 저한테도 아니가니까요 퓨우 최고가 바뀌었다 공강님 우린 무적이다 우린 절대 잡힐 일이 없다 절대 잡힐 일이 없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총을 쏘는 건 반칙 아닙니까 총 쏘는 건 반칙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일 다 하고 아니 어차피 저 태그 아님 아 모르시는 분 판단이 떨어졌다 자 좋아요 살아남았어요 뭔 소리임 고스가 죽인거임 아 고스가 죽였어요? 어쩔 수가 없구만 아 이거 근데 잠깐만 반망이로 때리는 거였어? 아니잖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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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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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이제 여기서 팀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고씨랑 팀 할 사람 고씨랑 팀 하시면 죽여드립니다 네 죽여드려요 고씨랑 팀 할 사람 Phil 저요 예 patience Y 잘하 잠깐만 근데 저요 이전의 단어가 좀 안좋은데 골픔디부터 주기자 오케이 판단팀 가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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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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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되니 이게 고스방송이 참되니 어 잠깐만 잠깐만 죽어 뒷진이 죽어 오 마리고스 3인데 오오오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애들이 밤을 벗으니 야 엄지님 엄지님 자리인패 자리인패 아 죽었다 아 아 밀크 참고했네 아니요 어쩌기 그 한판 더 할거에요 이미 저 때려야죠 이젠 깜부 이젠 깜부 반전이지 우리 이깐 안 보잖아 와 요인 대박 근데 진검어요 자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와봐요 에이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못해 에이 진짜 뜨거워 오 죽었어 대진이 유 컷 DJ 밤 오 판단이면 나중에 끝나네 남성아 아 이거 나가버렸어 어? 어 나가버렸어 대진이 밟아 대진이 밟아 대진이 밟아요 대진이 밟아요 대진이 밟는 맛이지 어? 에 나가버렸어 흐흐흐 고스 고스 닭만이지 그거다 설탕 뽑기다 달구나 제발 동그라미 동그라미 제발 버그라구요? 시작이 안되는데? 나 좋네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요 아 별이야 잠시만 이건 뭐야 아 아 그거 죽으신거에요 나링님 아 안돼 별이야 제가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링크님 화이팅 근데 끝났어 별인데 끝났어 다들 드시나 아 이렇게 보니까 드시는거 같아요 어떻게 잘못하긴 했지 엘링크님하고 저기 금강님 잘못하긴 했지 엘링크님 잘못하긴 했지 어 뭐다 다 일어났네 그 꼴을 잘 못해요? 아니 그냥 무릎 꿇어져 있으니까 그래? 무릎 꿇려 있었으니까 그건 좀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어? 뭐야? 어? 어? 저게, 저게 뭐고? 어? 저게 뭔 고인물이요? 어? 간다님, 뭐야. 뭐야 저거. 빵이야. 어? 엄지님도 가자, 엄지님도 가자. 어? 어? 진짜 고인물인데? 가운데로 가면 타는 거 같은데? 가운데로 가면 되는 거였잖아? 와, 아니야. 아리가 레전드네. 왜 죽었대? 아, 쩐다. 야, 쩐다. 쩐다. 야, 아, 너 어디갔어? 어, 군강님. 방송가 뽑았는데? 근데 이게 왜, 이게 왜 진짜 되는 거지? 뭐야? 판다님 일어났어. 판다님 화이팅! 설마 또 죽이긴가요? 아니요, 아니요. 깜부. 깜부해야죠. 저 판다님 현질했어요? 현질한 거 같은데. 어, 아까 죽으셨잖아. 그 보니까. 네, 부활 현질인데. 야, 현질 하셨다고요? 별로 없었을 텐데. 돈 많다. 네. 아, 이기면 부활. 무료. 부활권. 아,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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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권. 그럼 난 왜 죽은 거야? 나도 부활할 게 있었잖아. 아, 이기면 준다는데. 아니, 우승하면. 이겼잖아요, 막 번. 우승. 이거 이게 최후의 1인이 돼야 이기는 거잖아요 아 최후의 1인? 나 한 번 된 적 있긴 한데 이게 다른 게임이야 그게 다른 게임 아닐까요? 아 그쵸 다른 게임인 거 같아요 이거는 그때는 이거 없었어 그때 달고나 있었고 그 뭐냐 구질치기 있었고 이러니까 꼬바스 보소를 해줬지 이러니까 진짜 꼬바스 보소를 해줬지 이거 아 어지러워 자 과연 어느 분이 일일지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 고스는 밟아 밟아 고스 없는데 여기 있는데 어디요 여기 시체 있는데 데빌님이 밟으시는 그건가 네 그거예요 어 개요 개올까 뭐 어떻게 봐 와 올까? 줄 달리기다 줄 달리기다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원래 3게임 4게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판다님 혼자 해야돼 뭐야 이거 마음게임이래 판다님 혼자 해야된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위에 우유 열 아 케이크 이건 마우스는 아 그래 당연히 두명이서 하는 게 더 빠르죠 어깜 단호 구슬치기일 텐데 아 아 판다님은 안 되네 아이고 판다님 또 갑다 1 대 2는 안 되지 무료 부활 건 버렸다 어 아 무료 부활 건 버리셨다 이제 1대1로 뭐 격투기 합니까? 아니요 구슬치기요 어 근데 구슬치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라? 근데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는데 저기 상대가 둘이 없는데? 그럼 이겨서 그냥 바로 가는 건가? 설마 둘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구슬이 떨어지는 탈락입니다 빅패스 얼마는 없지? 아 나도 원래는 살고 싶은데 이건 사람이 많아요 뭐다 그랬어도 못 살잖아요 자 홀스 짝수 뭐 할까요? 홀 홀이 뭔 짝수 아 자 홀스 짝수 뭐 뭐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 홀스 짝수 맞추는 거네 홀짝 맞추는 거 이제 제발 이번엔 짝수 아 홀짝? 오케이 금강민 구슬이 많으면 지는 건가 아니면 구슬이 적으면 지는 거죠? 어 끄면서 죽어요 아니 많아 이겨요 많아 이겨요 나이스 알 수가 없는데 난 지금 무슨 게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홀짝을 해서 맞춤하는 구슬이 없는 거예요 아 홀짝이군요 근데 구슬이 다 없어지면 죽어요 근데 이걸 몇 라운드까지 할지 모르겠네 오 5라운드까지 할걸요 약수했다 1,2,2,3,4 나이스 1,2,2,3,4 구슬 개수가 지금 9개인 거 아니에요 다? 에 구슬 개수가 다 떨어지면 죽고 음 다 떨어지면 이제 죽고 다 떨어지면 이제 죽고 다들 살았네 둘 다 살았네 오케이 아 요인님 있어 저기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다 어 잠깐만 저 게임 이름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학교에서 애들이 하는 거 봤어요 어 어 어 어 여기 동그라미 하얀 선 있잖아요 거기 서로 거기로 밖에 못 움직여요 아 그리고 그 선이 아닌 선을 밟게 이거는 코스님 때문이야 야 막 밀고 막 그래야 되는구나 아니 그리고 상대 진영에 가던가 죽이거나 둘 중 하나 합시다 죽거나 죽이거나 티가 안 되나 상대 진영에 가면 이겨요 저기 원 보통은 그래요 음 보통은 상대 진영 원 쪽에 가면 이기는데 싸울 수 있네 어 어 여기는 뭐 어쩔 줄까 모르겠네 게임이 어 어 오징어 게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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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게임 하나 하고...? 어 어 어 공 게임 하나 하고 끝 아 어 뭔 게임인지 모르겠다 오뎅어가 되면 되는 걸까? 네? 네? 어? 마모님 죽을 수 있겠는데?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니 저게 게임이야 진짜 금강님 죽으시겠다 죽겠다 금강님 자기 쪽 원에 가가지고 존버 타요 그럼 피칠 수 있어 아치원 딘데요? 아 잠깐만 이제 상대쪽은 모둠 그쪽을 모둠 아니 그걸 나오면 당연히 때리죠 아이고 죽었네 아 그러니까 예? 최후의 신자가 누구? 저입니다 여어어 망게임 지각세 아 하마판님 오랜만이에요 이거 추천하는 사람 뭐냐 게임이 다른데 그 체력 회복이 안되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애초에 이거 게임 자체가 잘못 만들었어 음 그쵸 일단 나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마지막에 추천해준 게임 뭐라 그랬죠? 점심이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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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미믹이요 뭔데요 방탈추면 아니면 돼요 더 미믹이라고 치셔도 돼요 굳이 영어로 칠 필요 없어요 나리님 침입자요 침입자 침입자 아 영어말고 한국어로 침입자 첫번째꺼 보통 침입자를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지 첫번째꺼에요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인터 인베이더 친구창에 링크님 햄스터가 너무 격렬하게 들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컵 우실래요? 부담스러웠거든요 좀 많이 됐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판이구요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다 엄지님이 말하는거가 다른거 같은데 도인 누군가 웃었어 어떤 선택을 알까요? 싱글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왕이십니다 멀티플레이어야죠? 집 더몰 방안산털기 정신병원 어디 골라요? 정신병원 고르시면 됩니다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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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은데? 헵쇼 거래카락 달린 헵쇼에요 그러면 미믹 해보실래요? 사람 적으니까 이건 방종 몇시인가요? 어제 곧 방종이에요 헵쇼님 4명이 최대구나 네 미믹으로 바꿔보실래요? 미믹으로 바꾸세요 에? 에 어디가 미믹 뭘 바꾸란 얘기에요? 사람이 적어서 게임을 바꾸자구요 그니까 이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으니까 엄지님께서 미믹이랑 게임으로 바꾸세요 미믹이요? 미믹이요 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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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믹도 사람 적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미믹 한 제가 봤을때 7대 4명 밖에 안될걸요 그것도? 그것도 그것도 4명 밖에 안되요? 흠 흠 흠 페피는 뭐죠? 7대 5명 4명 못하겠는데 나이트 위치는 뭐죠? 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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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명 4명이래요 미믹 최대 5명 4명이래요 미믹 그럼 못할 것 같은데 미믹긴 한데 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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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추천할 거 있습니다. 그럼 될 거 이거죠. 이건 아닌 거 같고. 공포게임 할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할만한 게임 할만한 게임. 잠깐만요. 엄지님 엄지님 엄지님. 네.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스페인님 제 의상 보세요. 무블럭스 게임 추천 멈춰. 금강림이 언더 커버 트러블. 이제 공게임 밖에 안 받아요. 네 명. 이것도 네 명이 반대. 이건 뭐 어떻게 시작하는 거고. 아니 근데 이거는. 인원이 많이 없으면 재미. 아니 인원을 많이 못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공포게임 특징이 인원수 많이 적지 않나요? 그렇죠. 공포게임은 원래 인원수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따로 있을 때 페어님 오시면 하죠. 좋아요. 저도 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게임. 그럼 그냥 그 미니게임즈는 하고. 그냥 에픽 미니게임즈 하러 가서. 그냥 미니게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간단하게 에픽 미니게임즈는 한 판 하고 가죠. 잠깐만요. 어떤 게임인지는 보고. 간단하게. 언더 커버 트러블. 그걸 왜. 언더 커버. 언더 커버.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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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처음인 것 같아요. 나리님. 한국으로 쳐도 된다니까요. 굳이 영어로 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요? 영어로 쳐주셨는데. 영어로 쳐야죠. 그래도. 그건 무슨 게임이네? 무슨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이에요? 잠시만요. 뭔가 예상이 가거든요. 똑같은 캐릭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맞추는 건가? 아. 맞아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화이트인. 뭐더라. 게임 이름 뭐더라. 파이트맨 스탠딩이었어요. 파이트맨 스탠딩이었어요. 잘자요. 아. 근데 인원이. 우리가 몇 명 있어요. 지금. 좀 많아요. 뭐게요? 지금. 지금. 계시는 분 얘기해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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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뒷구방에 있는 것만 6명인데. 고스날이 포함해서. 고스날이 포함해서. 언더커버. 더블. 좋아요. 헤이디엘. 버플. 버플. 자. 이건. 반풀하지 마세요. 재미를 위해서. 아. 햄찔. 머리카락. 머리카락. 어떻게 시작해요. 피기에 나오는. 시프트. 50초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아. 왜 시프트가. 시프트가 락이 아니라. 코스 준비도 하고. 아. 서커는 못 가지만 코스 준비도 하고. 그렇군요. 시프트가 다행이다. 동글게 동글게. 빠르게 빠르게 달리는 햄찌에요. 빠르게 빠르게 달리시는 햄찌에요. 바람님 스킨 그거 아닌가. 피기에 나오는. 30초 남았습니다. 피기에 나오는. 피기에 나오는. 그러네. 피기에 나오는 개네. 아. 지지. 이름이 지지에요. 어. 뭐야. 청소를 들리는데. 지지. 얘가 뭐. 총으로 저기 있는 건가. 흠. 막 사람 여러 명인데. 딱 똑같은 스킨 있고. 네. 그런 거였어요. 진짜 사람 찾아서.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지지. 진짜를 찾아라. 진짜를 찾아라. 진짜를 찾아라. 재밌겠다. 고스 걸리면. 재밌겠다. 고스 걸리면 재밌겠다. 아. 고스 걸리면 재밌겠다. 아. 근데 하이드 앤 티크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허. 누가 나보고. 빅. 빅 햄스터래요. 외국인이 나보고. 빅 햄스터래. 빅 햄스터래. 자. 빅 햄스터래. 와우. 로우. 에바야. 왜 이름으로 나와. 방송 올 수 있을 때 자주 올게요. 아 그럼 저도 팡팡으로 나와요. 팡팡? 알겠어요. 너 무리하지 마세요.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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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하고 있어요? 아냐아냐. 점프맨. 점프맨. 진내에 점프맨. 왔다 왔다 왔다. 해보자. 나는. 손님 팀이다. 손님 팀. 엄지 님. 엄지 님이 술래다. 나한테 왜 그래. 엄지 님이다. 다 고스 위치 삽니다. 고스. 고스. 오 잠시만요. 다들 햄스터로 바꿔요. 다들 햄스터로 바꿔요. 햄스터로 바꿔. 암스터로 바꿔. 뭐야 이거. 으핳. 너 천지야. uma진III sov camera. 저 잘못되는 메첼 uno 깎여요. terrified. 이거 누구야? 누가. 죽었어. 일부prender. 오른쪽은 bientôtLi keer 굴러. 숨겨can. Wel 아 너무 재밌다 저거 누구야 아 이거 걸리면 술래 되는구나 저거 누구야 야 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했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끝? 어 뭐야 죽었어 나 왜 죽은거야 끝 뭐야 아닌데 관리우니암한테 죽으셨다던데요 죽으면 그냥 그 헌터 되는거 같은데 저기 누구세요 이분 누구야 아 헬스터 인척을 해야되는구나 물 갖다줘 물 갖다줘 아 잘못 맞추면 죽는구나 아 현지 진짜 오케이 이제 게임 이해하시고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야 요인님 아 요인님을 때렸는데 아파 안돼 액 와 45초 살아남았다고 보상줬어 랭크님은 어디 있을까요 죽었는데요 죽었는데요 아 까비 아 아니네 아 아파라 근데 얘네가 다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맞나 네 가만히 안 있는데도 있겠죠 아 여기 수고 있다곤 아니면 아 나린님 차라리 하이드앤시크하면 안돼요 네 이거보다 하이드앤시크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어로 하이드앤시크 검색해봐요 야 한국어로 하이드앤시크 검색해봐요 야 한국어로 하이드앤시크 검색해봐요 어차피 죽으셨잖아요 지금 어차피 간전도 안되고 관전 가능해요 안보이는데요 관전하는 법이 관전모드 위에 있어요 관전모드랑 오른쪽 오른쪽에 있을걸요 아니 위에 있어요 위에 이렇게 아 아나에 안보여 안쎄게 상냥 기장 장 lame 아랜님 이거 해보면 안되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관전모드 알겠습니다 은 아 아니 솔직히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그렇뿜 자아 이제 자야되는데 이게 진짜 마판입니다 네 못해요 이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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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이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요 바로 두번째 칸이 있어요 아아 저거 저거 진짜 옛날 고정게임이긴 하거든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저거 저거 보면은 저게 그 제 로블록스 거의 처음 게임일거거든요 전 로블록스 첫 게임은 스피드랑 4 제 로블록스 첫 게임은 누구예요? 하이든 지킴 아 지킴은 아이디가 아닌데? 하이든식 하이든식 오오오오 아 나린이 근데 이거 안와요 지킴은 6.60%로 오 대체 집이 나가 뭐야이게? 어? 내가 술래요? 술래인데 이거 술래가 우리를 찾으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숨어야 돼요 숨권 아니면 도망쳐야 돼요 엠! 쥐! 페이맵인가? 아 이거 그 나리님 그거 도망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요. 아, 이 길이구나. 아, 이거 그거네. 배집 있는 그거. 오, 뭐야. 발을 왜 채우는 거야. 나리님 근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온 거 같은데요? 음, 잘 숨어야 되는데 숨을 수가 있을까? 30초 남았는데. 건강해, 건강해. 저릴까 코스. 나. 나리님 제가, 제가 못 들어갔어요. 이거 되나? 수아. 아니, 수아. 언니. 수아이 몇 시야? 이거 웡클 땄는데. 멍클이 끊었네요. 엄청난 웡클. 어, 대디님 3초 뒤 풀린다. 1, 2, 1. 1, 2, 1. 살려줘. 나 목숨을 벗는데. 저기 봅니다. 저기 대찌님이다. 대찌님이 안 보여. 그 오른쪽에, 오른쪽에 스페이테잇이시라고 해가지고 그, 슬랩 볼 수 있거든요. 아, 저 있을까? 나리님 너무 대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흐흫. 지금 나리님이 어디, 어디에 살리길래요? 너무 내 눈앞에 적나라하게 보여, 나리님. 저요? 네. 저 되게 잘 숨었는데, 이렇게 안보이는데. 나리님 눈에 안보인다고, 나 잡혔어. 아, 1, 2, 3, 2, 1, 2, 2. 아, 저게 잘 숨었는데? 아, 저게 잘 숨었는데. 뭐해. 아이고. 아이고. 나리님이 안보인다고. 여기, 아, 이거 누구야. 너무 심했어. 아이고. 소망터. 소망터. 못 잡았다. 이제 나리님, 나리님. 정말 이게 안보일까요? 안보이죠.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이쪽 쯤에 무조건 한 명 있을 것 같애 아 그래 오히려 나리님이 단순해서 못 찾을 것 같애 여기 오히려 단순해서 못 찾을 것 같애 이게 실력을 보여주면 안되는데 오히려 그냥 필요 진짜 대... 진짜 대놓고 보이는 곳이 있는데 나리님 찾았어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나리님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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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다 죽이면 방송... 안돼요 어 저기도 사람 있다 집안에 누구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누구 있어요 나리님 옆에 팔팡이 있어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그쪽 말고 반대쪽 반대쪽 내 위치 팔면 안 써 에이 쯤에 있었는데 아니 고스 내 위치 팔면 어떡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공지님이세요? 네 뭐해 엄지 공주님 잡아야지 엄지 공주님 아니요 아유 자야돼요 이제 골지나리씨 벌써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근육증 가지 마세요 네 공주님 어디 가셨어 죽었어요 잠시만요 동기님도 나무 위 있어요 나무 위 동기님 동기님도 엄크 당하시기 전에 그냥 주무러 가세요 네 동기님은 아까부터 엄크 당하시는데 최선의 방법 여기 누가 제보한 거 같거든요 아 저런 솔직히 집안에 있습니다만 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주무 자라고 하시면 주무셔야 돼요 어 대찌님 엄지님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엄지님의 위치는 근처에 화분이 있고요 나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 엄지님 너무라고 해도 엄지님 여기 가는 방법은 제가 또 이맵은 알거든요 아 아 거기에 거기 쪽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요 아래에 있어요 그 나무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 나무 아래에 그 쪽에서 찾아보면은 그 사람 있습니다 네네네 켜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 제보해 어차피 지금 켰는데 그냥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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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래 쪽쪽이에요 예 그 쪽이에요 그 쪽에 있어요 지지님 튀셨는데요? 봐봐요 이게 제보 당하니까 짜증나죠? 아유 좋다 당하면은 어 아유 잡혔다 잡혔어 잡혔어 와 엄지곤규님은 자꾸 죽었다 2명 남았어요 2명 1 6 5 4 2 이제 아 어려워 그래도 공규님 잡았을 때 됐어 뭐야 아 4명 플레이어 잡았다는 얘기구나 네네 일단 저는 그만할게요 네 저는 안되게 이제 더 이렇게 하면은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나머지 분들은 더 재밌게 노세요 네 네 그러면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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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항 explosives